안녕하세요. 신의TV입니다. 오늘은 어느 두 형제가 많은 금화를 발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두 형제와 금화 옛날 옛날에 예루살렘 성 밖에 외딴 곳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아파나시였고 동생의 이름은 요한이었지요. 아파나시와 요한은 똑같이 마음씨가 착하고 우애도 깊었습니다. 두 형제가 하는 일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어요. 마을로 가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거나 가난한 집의 일을 도와주고는 아무런 품삭도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저 밥이나 한 술 얻어먹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뿐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일주일 동안 떨어져서 일하다가 토요일 저녁에만 집으로 돌아와 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면 쉬면서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고 월요일이면 다시 아침 일찍 일을 하러 떠났지요. 이렇게 날마다 남을 위해 살아가는 형제들을 보고 천사들도 축복해 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이었어요. 형제는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한참 걷던 두 형제는 갈림길에 이르렀어요. 형제는 늘 그곳에서 헤어져 따로따로 갔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형 아파나 씨는 사랑하는 동생과 헤어지는 것이 무척이나 섭섭했습니다. 아파나 씨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동생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 요한은 뒤돌아보지 않고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동안 걸어가던 요한이 걸음을 멈추고는 무엇인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조금 떨어진 곳에 무엇인가 눈에 띄는 것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동생은 깜짝 놀라는 듯 하더니 갑자기 도망치듯 제 갈길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무엇을 보고 저렇게 달아나는 걸까? 아파나 씨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얼른 동생이 서 있던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자 풀숲에서 무엇인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간 아파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건? 그것은 바로 금화였습니다. 반짝이는 금화가 산더미처럼 수북하게 쌓여 있었지요. 그런데 왜 요한은 이걸 보고 깜짝 놀라 달아난 걸까? 아파나 씨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마도 요한은 돈 때문에 욕심이 생길까 봐 달아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파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라는 게 먹고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말이야. 돈이 있으면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해줄 수도 있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줄 수도 있고 병든 사람에게 치료를 해줄 수도 있잖아. 지금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사실 그다지 큰 힘이 되어주지는 못하고 있어. 하지만 이만한 돈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아파나 씨는 동생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벌써 소리쳐도 들을 수 없을 만큼 멀리 가버렸지요. 아파나 씨는 걸치고 있던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고는 들고 갈 수 있을 만큼의 금화를 싼 뒤 어깨에 메고 마을로 갔어요. 아파나 씨는 잘 아는 여관집 주인에게 그것을 맡기고 다시 나머지 금화를 가지러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풀숲에 떨어져 있던 금화를 모두 가져왔지요. 아파나 씨는 석 달 동안 마을에서 지내면서 그 돈으로 넓은 땅을 사서 큰 집 세 채를 지었습니다. 한 채는 가난한 노인과 고아들을 위해서 또 한 채는 돈 없는 병자들을 위한 병원으로 나머지 한 채는 집이 없는 사람들을 재워주는 숙소로 썼지요. 아파나 씨는 성실하고 마음씨 착한 노인 세 명에게 그 집을 각각 한 채씩 맡겨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커다란 집을 세 채나 짓고 나서도 아파나 씨에게는 아직 3,000잎의 금화가 남아있었어요. 아파나 씨는 세 노인에게 금화를 1,000잎씩 주면서 말했습니다. 자,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집에는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아파나 씨가 한 일을 두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지요. 아파나 씨는 마을을 떠나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존경하고 떠받들어 주니까 언제까지나 마을에 머물러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는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토요일이 되자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파나 씨는 돈 한 푼 없이 마을로 올 때 입고 있던 헌옷 그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나 씨는 집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아는 황금을 보고 깜짝 놀라 달아나버렸지. 하지만 역시 내가 한 일이 더 옳은 일이야.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눈앞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전에 두 형제 앞에 나타나서 축복해 주었던 천사였어요. 천사는 아파나 씨를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습니까? 아파나 씨가 묻자 천사는 큰 목소리로 꼬지졌습니다. 썸 물러가거라. 너는 요한과 함께 살 자격이 없다. 내 동생이 그 말을 보고 달아난 것은 네가 그 말을 해낸 일보다 값진 것이다. 하지만 저는 그 그 말을 모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썼습니다. 저를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는걸요. 게다가 아파나 씨는 남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한 일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천사는 더욱더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이런 딱 한 녀석, 그런 말을 가르쳐준 것도 바로 악마의 짓이다. 아파나 씨는 처음부터 너희들을 유혹해보려고 황금을 그곳에 놓아두었던 것이야. 아파나 씨는 더 이상 자기의 양심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감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아파나 씨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파나 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고서야 천사는 길을 비켜주었어요. 자, 이제 너를 용서해주마. 어서 요한에게 가거라. 아파나 씨는 남을 돕는 일은 돈이 아니라 오직 몸과 마음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두 형제는 전처럼 변함없이 남을 위해 일하며 살아갔답니다. 오늘의 동화, 부잣집 사위가 된 총각. 옛날에 혼자 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이웃의 불쌍한 고아를 데려와 키웠지요. 아이를 양아들로 삼아 지극정성으로 키우면서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아이가 성장하자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또 다시 외로움이 찾아들었지요. 어느 날 이웃의 혼자 사는 정승이 자신을 보쌈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대책이라고는 없었어요. 아무리 외로워도 정승한테 보쌈당하고 싶지는 않아. 그때 청년이 된 양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거라. 여자에게 청년은 큰 힘이 되었어요. 청년은 지난 날을 이야기했습니다. 길을 가는데 노인이 논을 갈고 있었대요. 힘들어하는 노인을 보고도 지나치기 어려워 도와주기로 했답니다. 노인이 쉬는 틈을 타 논을 갈아주었지요. 그 모습이 든든해 보인 노인이 제안을 했답니다. 내 사위가 되어주겠나. 노인은 청년을 집으로 데려가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밤이 깊어져 청년이 잠을 자고 있을 때였어요. 꿈을 꾸었는데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집에 장가가지 말거라. 장가를 가면 내 목숨이 위태롭다.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걸어가면 거기에 내 배필이 있을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청년은 그 길로 노인의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꿈 속 노인의 말과 달리 아무리 걷고 또 걸어도 여자 한 명 만나지 못했지요. 그날도 정처 없이 길을 걷다가 용한 사주쟁이를 찾아갔습니다. 하루 저녁에 천석을 할 기회가 세 번 오는데 두 번은 이미 지나갔고 마지막이 오늘 저녁이니 놓치지 마라. 청년의 속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늘을 보니 해는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지요.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신부를 만나게 된다고 했는데. 청년은 삼거리에 섰지만 가고 싶은 길을 알 수 없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한참 망설이던 청년은 아들처럼 키워준 양어머니 댁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머쓱한 청년과 달리 양어머니는 반갑게 자신을 맞아주었지요.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고향에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에 잘 왔다. 내 말만 들으면 너는 팔자가 필 거야. 어떡해요? 일단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몸에 돌돌 말고 덮어쓰고 있으면 누군가 올 것이다. 자루에 넣으면 못 이긴 척 들어가 있기만 하면 네 팔자가 필 거야. 정말이죠? 그럼 정말이지. 양어머니는 청년을 방 안에 넣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청년은 양어머니의 말을 믿기 어려웠지만 마지막 남은 기회라 생각하고 참기로 했어요. 마지막 남은 기회다. 밤이 깊어지니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컹 열렸어요. 청년은 쥐죽은 듯이 있었지요. 자신을 자루에 넣어 어깨에 짊어지고 가더니 방으로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오늘 밤에는 큰 아가씨 방으로 모셔. 사람들은 청년을 방에 넣고 사라졌습니다. 주위가 조용해졌어요. 나가볼까? 청년이 조심스럽게 자루에서 나와보니 아리따운 아가씨가 쳐다보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 행복한 밤을 보냈습니다. 한편 정승은 보쌈에 온 여자와 함께 살 꿈에 부풀어 있었지요. 정승은 한시라도 빨리 여자를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밝았지만 방문이 열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조급한 정승이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새순물을 가지고 들어가 봐. 종은 새순물을 가지고 방문 앞에서 여러 번 인기척을 해보았습니다. 아가씨, 종은 여러 번 불러도 대답이 없자 방문을 열어보았어요. 종은 새순물을 그 자리에서 쏟고는 정승에게 달려갔습니다. 아가씨가 남자와 함께 있습니다. 놀라 달려온 정승 앞에 딸과 청년이 함께 있었어요. 내가 내 딸의 신세를 망쳤구나. 멀쩡한 딸의 신세를 망쳤다는 자책에 여자를 놓친 분함까지 더해져 정승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이 정승은 딸과 총각을 결혼시켰어요.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여자와는 사돈이 돼 더 속을 끓여야만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집이 바뀐 사돈 옛날 옛적 옹촌면 고현리 근처에 두 사돈이 가까이 살았습니다. 두 사돈 모두 깊은 산중에 살면서 유일한 닭은 장구경이었어요. 남이 장에 간다고 하면 걸음이라도 지고 나설 판인데 장구경 가야지. 장중에서도 남창장 구경은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남창장은 동해에서 나오는 해산물과 육지에서 나오는 곡식들로 넘쳐나는 장이었어요. 때문에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장에서 사람들을 만나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장날 두 사돈은 소를 타고 남창장에 나갔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사돈, 술이나 한잔합시다. 두 사돈은 주막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식을 나눈 사이이니 멀고도 가까운 사이였지요. 술까지 들어가니 이야기가 청산유수요. 술잔은 채우기가 무섭게 비었습니다. 술이 들어가니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형님, 아우님, 사돈은 세상에 둘도 없는 술친구가 되었지요. 술이 더 들어가자 한 사돈이 제안을 했습니다. 형님, 우리 자식도 바꿨는데 소도 교환합시다. 그러시게 뭐가 어려워. 코가 비뚤어지도록 술을 마신 두 사람은 용쾌도 자신들이 한 약속은 잊지 않았습니다. 바꾼 소 등 위에 올라탔지요. 두 사돈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소에 타자마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소는 평소대로 집으로 주인을 태우고 갔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리 없는 두 사람은 잠에 빠져 정신이 없었지요. 소가 집에 도착해서도 사돈은 소 위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밤늦게 돌아오지 않다던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가 급히 나갔습니다. 아, 이럴 거면 다음부턴 창에 가지 말아요.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는 소 등 위에 잠든 남편을 끌어내리며 온갖 욕과 저주를 쏟아 부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그 소리에 놀란 가족들이 모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소 위에 탄 사람은 어렵고 어려운 바깥 사돈이었습니다. 그런 사돈을 향해 욕설을 했으니 몸둘발을 몰랐지요. 콘드레 만드레 술이 취한 사돈을 맞이한 각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도 사돈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사랑방에서 재웠어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사돈은 자신이 자던 곳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한참 주위를 둘러보던 사돈은 벌떡 일어났지요. 바로 사돈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돈 집과 뒷가는 멀수록 좋다는 말이 있는데 그곳을 제 발로 찾아간 셈이었습니다. 두 사돈은 사돈만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돈 탓이야. 나는 그만 마시겠다는데 얼마나 술을 권하던지 말이야. 하지만 두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혼귀석 이야기 두 서면 서와리의 봉화산 기슬계는 백오개 천고개가 있었습니다. 이 고개는 음산한 기운 때문에 오싹해지곤 했지요. 절대 혼자 다니면 안 되었습니다. 적어도 백명이 함께 고개를 넘어야 무섭지 않다고 해서 배 고개, 천명은 돼야 편안히 지나갈 수 있다고 천 고개라고 불렀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길로 돌아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언양으로 가려면 꼭 이 길을 지나야 하는 중요한 길목이었던 것이지요. 이 고개에는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서와리 박말마을로 시집 온 열다섯 살 된 새신부 박봉래가 겁도 없이 백오개를 넘으려고 했습니다. 가마를 타고 낯선 동네로 온 새신부가 백오개에 얽힌 사연을 알지 못했던 때문이지요. 부모 형제한테 갈 거야. 박봉래는 친정인 양산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질게 대하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패약을 부리지도 않았고 시노이가 질투에 괴롭히는 일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사랑해 주었지만 친정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곳에 와 있다는 마음만 들었지요. 옛말에 시댁 밥은 몸에 살이 찌고 친정 밥은 뼈에 살이 찐다고 했어. 꼭 참고 잘 살아야 한다. 친정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가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친정 부모 생각은 밤이 될수록 더 깊어져 눈물로 밤을 보내기 일쑤였지요. 어머니, 아버지 그날도 한바탕 울고 보니 부모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옆에 자고 있는 신랑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입은 옷 그대로 방문을 열고 나와 시댁을 나섰습니다. 집에 가야겠어. 한시라도 빨리 부모를 보고 싶은 마음에 밤새 보지런히 걸었습니다. 어두운 산길이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부모님을 만나는데 무서울 리가 없었습니다. 배고개를 지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빨리 친정에 도착하기 위해 열심히 걸었어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밤새 걸어도 친정 동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리 먼 곳으로 왔으니 눈물이 날 수밖에 없지. 부모 생각에 울고 다리가 아파 울면서도 쉬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밤새 눈물 범벅이 되어 걸어갔지요. 그러자 환하게 동이 떠올랐어요. 조금씩 주위가 보이기 시작하자 박봉래는 박봉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왜 내가 같은 곳을 계속 맴돌고 있었던 거야? 박봉래는 밤새 바위만 맴돌았던 것입니다. 밤새 걸어도 바위를 돌고 또 돌았다고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한동안 주저앉아 있던 박봉래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시댁 쪽이었습니다. 결심을 한 듯한 비장한 표정이었어요. 부처님의 뜻이구나. 어린 마음에도 시댁으로 돌아가 참고 잘 살라는 부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봉래는 시댁으로 돌아가 아침을 지었어요. 그 후 어떤 일이든 잘 참고 견디면서 아들때를 낳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그 바위를 혼귀석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제주도를 지키는 할망 옛날 옛날에 제주도에는 선문대 할망이라는 신선이 살았습니다. 할망의 키가 얼마나 큰지 몰랐지요. 할망이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제주도 앞바닥까지 다리가 닿았지 뭐예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할망은 사람들을 피해 바닷가 속에서만 살았대요. 육지로 나오는 건 백년마다 한 번씩 빨래를 할 때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망이 육지로 나오는 백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할망이 바다에서 나와 백년 동안 입고 있던 속옷을 꺼내 빨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부비는 빨래판은 아주 컸지요. 제주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이 바로 할망의 빨래판이었습니다. 할망은 조물조물 빨래를 비비고 작신작신 발로 밟으며 빨래를 하다가 그만 낡은 속옷을 찢고 말았습니다. 아이쿠 이걸 어찌 한 벌밖에 없는 내 속옷인데 할망은 찢어진 속옷을 보고 한숨을 푹 쉬었지요. 그때 마침 풍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돌아봤더니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뒤이어 새로 부임한 제주도 지사가 탄 가마가 나타났어요. 제주도 지사는 양 볼에 심술이 가득한 심술쟁이였습니다. 그걸 보던 할망은 무슨 속셈인지 시익 미소를 짓는 겁니다. 그러더니 사람들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가서는 제주도 지사에게 긴 목을 쑥 내밀었습니다. 제주도 지사는 어찌나 놀랐던지 가마에서 쿵 하고 떨어졌어요. 할망이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도 놀라 허둥지둥 달아났지요. 할망은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제주도 지사를 손가락으로 집어 손바닥 위에 놓았습니다. 누구세요? 누구기니 놈아 난 선문대 할망이다. 선문대 할망? 제주도 지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제주도 부임하면서도 선문대 할망을 모르다니 이놈 혼 좀 나야겠는걸. 할망은 일부러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호통 쳤습니다. 그러자 제주도 지사는 금세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시면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할망은 껄껄껄 웃었지요.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예 뭐든지 하겠어요. 그럼 한 달 안으로 명주 백동을 구해오너라. 할망은 아까 찢어진 속옷을 다시 만들 생각 생각 이었지요. 어마어마하게 큰 할망의 옷을 만들려면 명주 백동 정도는 있어야 했습니다. 명주 백동 을요? 제주도 지사가 놀란 건 당연했어요. 명주 한동에 백필이니까 백동이면 일만필 정말 제주도 지사의 입이 쩍 벌어질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지사는 할 수 없이 그러겠다고 했지요. 할망 소나기에서 풀려난 제주도 지사는 그 길로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그날부터 온 마을 명주들을 싹싹 긁어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워낙 가난한 마을이라서 아무리 마을 사람들을 쥐어짜도 명주 백동은 어림도 없었습니다. 날은 점점 흘러 할망과 약속한 한 달이 다 되어 갔습니다. 제주도 지사는 안절보절 못해 마을 사람들을 들들 복 갔지요. 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온종일 명주를 만드느라 다른 일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당연 제주도 지사랑 할망에 대한 원망이 갈수록 커져만 갔지요. 그때 마을에서 총명하기로 이름난 한 아이가 지사를 찾아와 지사님 제가 일주일 안에 명주 백동을 모아드릴 수 있어요. 그러는 겁니다. 지사는 귀가 솔깃해져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수로 명주 백동을 모은단 말이냐 다수가 있지요. 그런데 단 제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소원이라고 예 마을 사람들에게 내린 세금을 반으로 줄여주세요. 아이는 지사를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을 했습니다. 제주도 지사는 명주 백동을 구할 수 있다면야 아이의 소원쯤은 들어주어도 좋겠다며 얼른 허락을 해주었지요. 아이는 그 길로 제주도 앞바다에 있는 선문대 할망을 찾아갔습니다. 선문대 할망님 선문대 할망님 한참을 부르자 할망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이리 귀찮게 하는 거냐 할망은 무서운 소리로 호통을 쳤지요. 하지만 아이는 끝없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큰 소리로 할망에게 따졌어요. 할망 때문에 저희 마을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명주 백동을 모으느라 아무것도 못한 채 지사에게 들들 벗기고 있다고요. 아이의 말에 할망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임금님이라면 모를까 제주도 어디에도 명주 백동은 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님은 명주 백동을 가지고 있냐. 그럼요. 뭐 할망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준다면야 임금님이 상으로 주실지도 모르지요. 아이는 당돌하게 말했어요. 할망은 곰곰이 생각하는 눈치더니 곧 아이에게 그러는 겁니다. 알았다. 내가 다리를 놓아줄 테니 임금님께 꼭 명주 백동을 달라고 해라. 정말요? 아이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할망은 성질이 급하기도 하지요. 당장에 돌을 주워다 바다에 풍덩풍덩 던졌습니다. 커다란 돌이 하나둘씩 쌓이고 바다에는 점차 길이 만들어졌지요. 정말 눈 감착할 새 육지까지 다리가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내 말대로 다리를 놓았으니 얼른 가서 임금님께 명주를 얻어오너라. 할망은 이 말만 하고는 바다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아이는 냉큼 제주도 지사에게 달려갔지요. 지사는 아이의 말을 듣고는 임금님께 상소를 써 올렸습니다. 상소를 본 임금님은 제주도 지사에게 명주 백동을 내려보내고 크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제주도 지사는 명주 백동을 받았지만 아이와 한 약속 따위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커녕 오히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 국리 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아이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지사를 골탕 먹일 국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 되겠다. 드디어 할망과 약속한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제주도 지사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 명주 한동을 쏙 빼내왔습니다. 다음날 제주도 제주도 지사 명주를 바리바리 싣고는 제주 앞바다로 갔어요. 할망이 벌써 나와 있었습니다. 할망님 여기 명주 백동 입니다. 수고 수고했내 그려 할망은 기분 좋게 명주를 받아들고는 바다로 들어갔어요. 아니 이게 뭐야 한동이 모자라잖아. 새옷을 해입을 거라 신이 냈던 할망은 명주 한동이 모자라 옷을 다 지을 수가 없었지요. 그걸 알고 할망은 펄펄 뛰며 화를 냈습니다. 할망은 바다로 나와 육지까지 이어진 다리를 한 손에 부숴버렸어요. 그리고는 흙을 침하폭에 가득 담아 지사 집으로 갔지요. 흙더미를 쏟아 부었습니다.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자 지사 집은 금세 흙 속에 파묻혀 버렸어요. 지사는 그제서야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마을 어귀에서 구경을 하던 아이가 할망에게 다가가 사실을 일러주었지요. 할망은 그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지사를 움켜쥐었습니다. 할망은 제주도 지사를 손에 쥐고 바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거짓말을 하는 내놈은 혼이 나야 한다. 할망을 따라 바다로 들어간 지사는 다시는 육지로 나오지 못했대요. 하지만 할망은 백년에 한 번씩 지금도 빨래를 하러 육지로 나온다고 합니다. 할망이 나와서 빨래를 할 때면 파도가 출렁출렁 강이 들썩 들썩 거린대요. 그 일이 있은 후 제주도에는 하늘만큼 큰 산이 생겼는데 그 산이 바로 한라산 이랍니다. 그리고 할망의 치마에 명주 한동이 모자라 생긴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서 흐른 흙들이 오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주도 어디를 가더라도 할망이 던져놓은 돌들이랑 흙이 모여 섬이 되고 산이 되었다고 하니까 선문대 할망은 제주도를 지키는 할망이 맞지요? 오늘의 동화 병사 등 이야기 옛날 옛적 두동면 하삼정 송충곡 상류의 한 능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병사가 말을 다그치고 있었어요. 말을 타기는 커녕 끊으라 길이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능선을 넘으려니 숨이 턱 덕 막혔지요. 이놈 어서 가자 어서 가 말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을 다그치던 병사도 발걸음을 옮길 힘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죽게 된다. 병영성 전투에 대패해 외군에게 쫓기고 있어 한 걸음이라도 멀리 도망가야 했습니다. 북쪽으로 가야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다. 병사는 말이 알아듣든 말든 개의치 않고 말을 구슬렸습니다. 능선만 넘으면 쉬었다 가자. 그때였어요. 픽 하고 말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말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했지요. 병사는 갈 길이 바빴지만 생사를 함께한 말을 내팽개치고 갈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주인을 잘못 만나 이런 일을 겪는구나. 전쟁터에서 목숨을 함께한 동료 같은 말이 죽었으니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힘을 다해 말을 묻어주고는 병사도 말을 무덤 옆에 누웠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해가 떠도 병사는 일어나지 못했지요. 일어나야 하는데 가야 하는데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낯선 무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 옆에는 병사가 쓰러져 있었지요. 이미 그는 숨이 끊어진 후였습니다. 사람들은 병사를 말무덤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이후 이곳을 병사 등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안 뚝딱뚝딱 도깨비 옛날 옛날에 무엇이나 뚝딱거리기를 좋아하는 도깨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도깨비는 하루종일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며 바람 소나무 한 그루 생겨라 뚝딱 해서는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겨울 모진 바람에 휘날릴 것 같은 소나무를 만들기도 하고 바람을 지고 마을로 내려가는 스님을 보고는 저 늙은 저 늙은 스님 닮은 바위 하나 생겨라 뚝딱 해서 스님 닮은 바위가 우뚝 솟아나게도 하고 밤 닮은 솔방울 한 송이 생겨라 뚝딱 해서는 다람쥐들이 알밤인가 하고 솔방울을 주워가게 만들곤 했지요. 그 뚝딱 도깨비는 산 아래에는 내려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있는 물건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연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 되지 않았지요. 뚝딱 도깨비는 심심하고 또 심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절로 돌아가던 스님이 도깨비 골짜기를 지날 때 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시퍼런 도깨비 불들이 날아다녔지요. 그 시퍼런 도깨비 불들 속에서 아 심심하다 뭔가 재미난 걸 뚝딱 만들고 싶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들고 싶으면 만들면 되지 뭔 걱정인가 스님이 말했어요. 만들 게 있어야 만들지. 불덩이 하나가 가까이 오면서 말했습니다. 왜 만들 게 없어. 만들려고만 하면 맨 만들 거지. 그게 뭔데? 아랫마을 순철이네는 오래 쓴 나무절구가 벌어져 더는 쓸 수 없게 됐고 나무절구? 순철래 옆집 구상이네는 도끼가 다 망가져서 헛힌만 쓰고 나무를 베지 못하고 도끼? 또 그 옆집 옥분이네는 가마솥이 깨져 쇠죽 끓일 데가 없고 가마솥 또 그 아랫집 길순에는 괭이가 다 달아 주걱만 해졌고 괭이 그리고 또 그 아래 아랫집 정림이네는 그만 그만하라고 절군이 도끼니 쇠스랑이니 가마솥 같은 게 뭔지 알아야 만들지. 하긴 산속에만 사는 겁쟁이 도깨비가 그런 걸 알 리가 없지. 마을에 내려가면 쎄고 쎄는데 마을에 내려가라고? 암 마을에 가야 뭐가 뭔지 알 수가 있지.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모두 도깨비가 장난 삼아서 콩 나와라 뚝딱 팥 나와라 뚝딱 해놓고 조금 있으면 모래나 자갈이 되는 그런 게 아니요? 쇠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는데? 힘써 일해서 만들지 아주 오래 그런 걸 만들어 솜씨 좋은 장인들이 만들지 그런 것들은 또 오래오래 사람들을 위해 쓰이고 없어지지도 않아. 내 말귀를 알아들었으라나? 스님은 혼잣말을 하며 암자로 올라갔습니다. 뚝딱 도깨비는 스님이 한 말을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어느 보름 달이 휘영청 밝은 밤 도깨비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늦은 밤이라 대부분의 집들은 불이 꺼져 있고 마을은 조용했어요. 뚝딱 도깨비는 마을을 어슬렁 어슬렁 돌아다녔습니다. 어딘가 숨어 지낼 곳을 찾아야 했거든요. 뭔가 지저분하게 널려있고 뚝딱 거리며 놀 것들이 있고 들키지 않게 숨을 곳이 있고 그러다 뚝딱 도깨비는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지요. 뚝딱 도깨비는 비스듬이 열린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안을 들여다봤어요. 창고도 아니고 광도 아닌 널찍한 곳 한켠에는 빨간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고 그 앞에서는 보기에도 힘께나 쓰게 생긴 장정이 불 속에서 꺼낸 불덩이를 연방 두들겨 대고 있었습니다. 뭐야 우리가 모르는 도깨비가 마을에 살고 있나 저 뻘건 불덩이는 왜 저렇게 두들겨 되고 도깨비는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가서 천장 대들보에 매달렸지요. 그러고는 그 장정이 하는 것을 부리부리한 눈으로 보았습니다. 얼마 있자 그 장정은 이상한 물건을 하나 만들어서 불빛에 비춰보며 이만하면 한참 써도 끄떡없는 곡괭이가 된 거지 했습니다. 아 바로 저게 스님이 말한 곡괭이란 거구나 잘 봤다가 나도 한번 만들어봐야지 뚝딱 도깨비는 그날부터 그 대장간에서 살았습니다. 대장간 이야말로 도깨비들이 살기에 딱 좋은 곳이었지요. 한 옆에는 크고 작은 쇳덩이가 아무렇게나 쌓여있고 아저씨가 만든 도끼며 쇠스랑 호미 나시나 곡괭이 크고 작은 칼들이 잔뜩 있고 또 한 옆에는 나무며 석탄이 있고 천장 대들보는 오랜 세월 연기와 먼지에 쩔어 그야말로 도깨비들이 좋아하는 걸 다 갖추고 있었지요. 그런데 무엇보다 뚝딱 도깨비의 마음을 끄는 것은 흙벽에 붙어있는 그림 한 장 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부리부리한 눈이며 울퉁불퉁한 알통이 얼핏 보면 대장장이를 닮았는데 누가 그려서 언제부터 거기다 붙여놨는지 모르지만 뚝딱 도깨비가 보기에는 꼭 자기를 그려놓은 것 같았지요. 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대장장이는 늘 심심했습니다. 아저씨는 언제부터인가 그 그림을 식구로 생각했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림을 보고 부리부리 양반 안녕하쇼 하고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뚝딱 도깨비가 그림 속에 숨어있는데 대장장이가 안녕하쇼 부리부리 양반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하고 그림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뚝딱 도깨비는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꾸벅 인사를 받았어요. 아니 내가 잠이 덜 깼나? 그림이 인사를 받아주고 부리부리 양반 지금 내 인사를 받았어? 뚝딱 도깨비는 어쩔 줄 몰라 눈만 부리부리 뜯고 대장장이를 보았습니다. 하기서 한집에 산지가 몇십년이니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눌 때도 됐지 뭘 대장장이는 기분이 좋아져서 흥얼흥얼 노래를 하며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대장장이는 화덕에 불을 피워놓고 나서 지게를 지더니 그림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게 날이 추워질 것 같으니 산모 퉁이의 혼자 사는 합죽 할면네 나무 한 짐 해다 주고 와서 일을 해야겠소. 부리부리 양반 뇌 없는 동안 불이 안 꺼지게 봐주시오. 심심하면 호미나 두어자로 벼려 보시든가. 아저씨가 나가자 도깨비는 이게 웬 떡이냐 싶어 그동안 눈썰미있게 봐둔 대로 호미 일곱 자루 도끼 다섯 자루를 만들고 칼도 몇 자루 뚝 딱 만들었지요. 이만하면 아저씨가 한나절 공친 건 아닐 거야. 그러고는 아저씨가 오는 소리가 들리자 별이 담안 도끼를 모루에 놔두고는 얼른 그림 속으로 들어가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습니다. 자 어디 그럼 일을 시작해볼까 아니 그런데 이게 다 뭐야 누가 왔다 갔나 아저씨는 뚝딱 도깨비가 만들어 놓은 농개교들과 별이 담안 도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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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았습니다. 그런데 암만 봐도 그것들은 모두 아저씨가 만든 것과 같았어요. 부리부리 양반 혹시 내가 없는 동안 부리부리 양반이 이걸 다 만든 거요? 뚝딱 도깨비는 모른 척 시치미를 떼고 있었지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이게 대체 무슨 조화 속이람? 뚝딱 도깨비는 뚝딱 뚝딱 만드는 일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해보니까 도깨비 방망이를 흔들어 뚝딱 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가 있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그렇게 만든 물건은 없어지지 않고 누군가 요긴하게 센다는 겁니다. 뚝딱 도깨비는 아저씨가 늦은 늦은 밤까지 일하다가 잠자리에 들면 아저씨가 만들다만 것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아저씨가 다음날 만들겠다고 한 것도 만들어 놓고 또 밤이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쇳덩이를 모아오기도 했지요. 대장장의 아저씨는 무슨 소리가 잠결에 어렴풋이 들리는 것 같았지만 워낙 고단했기 때문에 옆에서 대포를 쏴도 깨지 않고 깊이 잠을 잤습니다. 대장간에 있는 동안 뚝딱 도깨비는 아저씨가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저씨가 막거리 한 주전자를 앞에 놓고 술잔을 기울였지요. 사람은 말이야 누군가와 같이 살아야 하는데 나는 다 좋은데 가끔씩은 외롭거든. 그러니 술 한잔하고 외로움을 달래야지. 뚝딱 도깨비는 연방 술잔을 기울이는 아저씨가 마시는 게 뭔지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은 도깨비와 달리 하루 새끼 밥을 먹어야 산다지만 지금 아저씨가 마시는 건 밥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자 아저씨는 말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야 기분 좋다. 가족이 없으면 뭐 어때? 나는 이 대장값만 있으면 된다 이거지. 불이 월월 타는 화덕하고 나랑 같이 늙은 모루랑 쇳덩어리만 있으면 된다 이거야. 안 그렇소 부리부리 양반? 대장장의 아저씨가 그림을 보더니 이보쇼 부리부리 양반 이런 밤이면 이리 내려와 나랑 한잔합시다. 허구한 날 그림 속에만 있으면 갑갑하지 않소? 하고 손짓을 했어요. 뚝딱 도깨비가 어째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데 얼마 있자 아저씨는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런데 춤이라면 도깨비들도 아주 좋아하거든요. 아저씨가 춤추는 걸 보자 뚝딱 도깨비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림에서 나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어릉어릉하는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의 춤사위가 신나게 어우러졌지요. 아니 이게 누구야 부리부리 양반 아닌가 그래 그래 우리 같이 어울려 봅시다. 아저씨가 술에 취해 더는 춤을 출 수 없게 될 때까지 도깨비도 같이 춤을 추었습니다. 도깨비는 배장간 바닥에 아무렇게나 쓰러져 고라떨어진 아저씨를 불끈 들어다 방에다 눕히고는 아직도 신이 남아서 춤을 추었지요. 뚝딱 도깨비는 춤 한 자락 추고 쇠스랑 한 개를 만들어 대들보에 걸쳐놓고 춤 한 자락 추고 도끼 도자루를 만들어 벽에다 붙여놓고 춤 한 자락 추고 호미 다섯 자루를 만들어 창문가에 한 줄로 세워놓고 춤 한 자락 추고 모루를 뒤집어 놓고 춤 한 자락 추고 문짝을 거꾸로 달아놓고 쪽닭 도깨비는 오랜만에 신명이 나서 놀다가 새벽역에 대들보로 올라가 매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대장장이 아저씨는 엉망이 된 대장간을 보고 아니 이게 웬 난리야 마치 도깨비 열두 놈이 와서 난장을 치고 논 꼴이군 하며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림을 보았습니다. 대장장의 아저씨는 마을 사람들을 아주 좋아했어요. 어느 날 꼬부랑 할머니가 부러진 호미 한 자루를 가지고 와서 대장간 양반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밭을 메려면 밭은 못 메고 호미 자루만 부러뜨리네 그려 하고 말했지요. 할머니 할머니네 자갈밭은 다른 사람이 매도 호미 자루가 부러질 겁니다. 이리 줘보세요. 제가 아주 든든하게 다시 벼려드릴 테니. 대장장인은 호미를 벼리며 이 호미를 갖고 할머니가 밤매로 가면 저절로 받침해지거라 하고 생각하고는 불에 달군 호미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뚝딱 도깨비가 얼른 그 호미에 힘을 불어넣었어요. 그 할머니가 밤매로 가서 호미를 땅에 대기만 하면 마치 기계처럼 밭이 보드랍게 맺었습니다. 이게 웬 좋아야 이 호미에 도깨비가 붙었나 아니면 내가 회춘을 했나 할머니는 여간 신기해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새 도끼 한 자루 살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나무 끈이 다 달아 반토막도 안 남은 도끼를 벼리러 왔어요. 이 도끼를 벼려서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아 그럼 새 도끼처럼 만들 수 있고 말고 이 도끼는 새가 좋아서 다시 벼리면 새 도끼보다 훨씬 오래 쓸 걸세. 아자씨와 도깨비가 같이 그 도끼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저 나무꾼은 아마도 두 배로 나무를 내서 살림이 좀 필걸? 아저씨와 도깨비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뚝딱 도깨비는 아저씨가 일어나기 전에 화덕에 불을 피워놓고 아저씨가 어디론가 볼일을 보러 가면 뚝딱 뚝딱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아저씨가 잠든 깊은 밤에도 열심히 새덩이를 두들겨 댔습니다. 그러다가 심심하면 자기가 만든 물건들을 천장 대들보에 매달기도 하고 창문가에 주렴처럼 늘어뜨리기도 하고 뒷값 문턱에 수북하게 쌓아놓기도 했습니다. 아저씨는 이젠 그런 장난에 익숙해져서 부리부리 양반 장난 좀 그만하쇼 하며 즐거워 했습니다. 대장간 아저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농기구를 만들어주고 싶어 했고 아저씨와 거의 식구가 된 뚝딱 도깨비는 아저씨의 소원을 많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걸 알 리 없는 마을 사람들은 아저씨의 손만 닿으면 밭니를 거들어주는 농기구가 만들어진다고 믿었지요. 뚝딱 도깨비는 가끔씩 장난을 쳤는데 도깨비의 장난은 아저씨를 심심치 않게 했습니다. 그 대장간에서는 밤이나 낮이나 모르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뚝딱 도깨비가 아저씨랑 같이 살고 있다는 걸 눈치챈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여우 잡은 노인 이순풍은 배심이 좋고 마음이 굳센 중 노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들 일을 나갈 때 였어요. 시내가 언덕 밑에 있는 굴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이순풍이 굴 앞으로 다가가 들어보니 쓰걱쓰걱 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하하 웃음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순풍은 호기심의 굴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어두침침한 굴 속에 늙은 여우 한 마리가 사람의 해골을 자기 머리에 맞도록 돌에다 갈아대고 있었습니다. 늙은 여우가 사람의 해골을 쓰면 여러가지 모습으로 둔갑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는 이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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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우도 둔갑을 하려는 것이구나 싶어 가만히 지켜보는데 한참 만에 해골은 여우의 머리에 꼭 들어맞게 갈렸습니다. 해골을 쓴 여우가 굴 밖에 나서자 점자는 노인으로 변했어요. 노인은 언덕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순풍은 눈치채지 못하게 먼 발치로 뒤를 따랐지요. 노인은 어느 마을을 찾아 들었습니다. 그 후 마을에는 괴질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노인은 자기라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선전했지요. 그의 말대로 그는 신통하게도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쳐냈습니다. 그러나 치료비가 엄청나게 비쌌으므로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지 아니하여 동네의 중요한 재산은 모두 이 노인의 손에 모여들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아 알고 있는 이순풍이었지요. 그는 여우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엿보다가 어느 날 환자의 집에서 나오는 노인으로 둔갑한 여우를 단도로 찔렀습니다. 노인은 여우의 본색을 드러내어 아흔아홉 개의 꼬리를 흔들면서 달아나 버렸어요. 여우는 이순풍에게 복수하리라 단단히 벼렀습니다. 이순풍은 여우를 죽이지 못했지만 여우가 거둬들인 재화나 찾으려고 그 전에 여우가 둔갑하던 곳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여우 굴 못 미치는 곳에 여러 개의 무덤이 솟아있고 한 여인이 슬프게 통곡하고 있었어요. 웬일이요? 왜 이런 험한 곳에서 울고 있소? 이순풍의 묻는 말에 여인은 이리저리 해서 온 가족이 죽어 혼자 남아 막막하고 슬퍼 울고 있다면서 이 무덤은 할아버지 이 무덤은 누구의 것 하면서 일일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실 그 여자는 여우였어요. 여우는 이순풍이 자기가 묻어둔 재화를 찾으러 오리라 짐작하고 여자로 둔갑하여 기다리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에게 원래 약한 데가 있는 이순풍이었어요. 여인이 애처로운 목소리로 의지할 데 없는 몸이니 거두어 달라고 애원하는 바람에 응낙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여인은 여우의 본색을 드러내어 이순풍을 황소로 만들어버렸어요. 여우는 황소가 된 이순풍을 실컷 못살게 굴어 분풀이한 끝에 어느 마을에 팔아버렸습니다. 황소를 팔 때 여우는 주인에게 이 황소는 크고 이를 자라나 배추밭은 멀리 해야 한다고 했어요. 황소가 된 이순풍은 배추밭과 자신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자 어떻게 해서라도 배추밭에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먼 곳에 볼일을 보러 갔을 때 였어요. 그 부인이 황소를 끌고 개울에서 물을 먹이고 돌아오는 길에 아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황소 아니 이순풍은 주인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 버렸어요. 이순풍은 먼저 배추밭에 들어가 배춧잎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제야 주술이 풀리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지요. 이순풍은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늙은 여우를 잡아야겠다고 결심했지요. 그는 지난번에 여자로 둔갑한 여우를 만났던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은 재활을 묻어둔 곳이었어요. 그는 재활을 모조리 파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우가 돌아와 보니 재화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순풍이 한 짓이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여우는 이를 암울었습니다. 이순풍은 필시 여우가 자기를 해치려들 것을 예상하고 그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먼저 그는 여러 마리의 개를 길렀어요. 하지만 이대로 여우를 기다리고 있느니 여우를 찾아내 혼주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이리저리 헤매던 이순풍은 드디어 그 여우를 발견했습니다. 달 밝은 밤 이었어요. 대정 골 어느 시내가에서 그릇을 씻고 있는 여자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릇이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분명히 여우의 발톱 소리였습니다. 이순풍은 그 여자 곁으로 가까이 갔지요. 웬일로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그것도 혼자서 그릇을 씻고 계시요. 마침 잘되었군요.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같이 가요. 예쁘게 생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순풍은 이번에야말로 속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 여인 아니 여우를 말에다 태웠지요. 그리고는 말에서 떨어지면 안 될 것이라며 단단히 말에다 묶어버렸습니다. 이순풍이 집 근처에 다가오자 집에 있던 개들이 귀에 익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에 컹컹 짖으며 마중 나왔어요. 여우는 아차 속았구나 싶었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여우는 이순풍이 멋지게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되려 뒤통수를 맞아버린 것입니다. 마중 나오던 개들은 여자에게 여우 냄새가 나자 일제히 달려들어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아니 본색을 나타낸 여우는 처절한 비명을 울렸어요. 여러 마리의 개가 한꺼번에 물어뜯는 바람에 끈이 끊어졌고 그 틈에 여우는 재빨리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때는 이미 여우의 한쪽 귀가 떨어져 나간 후였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였습니다. 이순풍이 그를 씻던 여인을 만난 시내가를 어떤 노인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음침하고 이상하게 기분 나쁜 저녁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굿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은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았지요. 족제비 한 마리와 여우가 닭 한 마리를 잡아다 놓고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궁궁 여우가 선창하면 짝짝 하고 족제비가 맞받았습니다. 궁궁 짝짝은 자꾸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여우가 딴소리로 넘어갔습니다. 아야 귀야 족제비는 그 소리를 받아 무슨 귀 그러면 여우는 이렇게 받아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순풍 한데 찢긴 귀 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곰부 섹시 이야기 한 청년이 있었는데 집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호로 청년은 더욱 살림이 구차하여 졌어요. 장가를 가기는 가야겠는데 가난하니 선뜻 딸을 주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자기의 집안 형편을 모르는 먼 마을에서 색시를 구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어느 마을 인가 참한 색시가 있다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서는 그의 청혼을 손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청혼이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딸이 어려서 홍역으로 공보가 되었기 때문에 같은 마을에 사는 남자들은 딸을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청년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는 하면서도 딸의 얼굴은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청년이 실망해 거절한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에서 였지요. 홍기가 다 된 딸의 머리는 올려주어야 했습니다. 잔치의 날이 되었어요. 신부의 얼굴을 본 신랑은 기절할 만큼이나 놀랐습니다. 잔치꾼들도 왜 저런 여자를 신부로 데려왔을까 하고 수근거렸어요. 속은 것 같아 화가 난 신랑은 내일 날이 밝으면 당장의 친정으로 보내버려야 겠다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벼렀습니다. 그날 밤 신방에서는 속삭임이 흘러나왔어요. 복복이 얽은 년아 주리주리 맺힌 년아 무슨 정에 잠이 오냐 어느 눈에 잠이 드냐 야밤중에 생긴 놈아 얽고 싶어 읽었느냐 굳고 싶어 굳었느냐 글소리도 잠 일러라 말소리도 잠 일러라 신산의 나무 좋아 방 따스워 잠이 든다 신랑은 깜짝 놀랐습니다. 섹시의 겉모습과는 딴판인 말송시에 현명하며 속이 깊은 여자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일가집에 잔치가 있어 아침부터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어요. 잔치집에서는 여러 처녀들이 손님의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녀들이 상을 차리는 것을 보던 공보색시는 차리는 법이 틀렸다면서 새로 상을 보아 윗사람부터 차례로 드렸습니다. 손님마다 공보색시에 깍듯한 솜씨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오호가 되자 손님은 점점 많아져 밥이 모자라겠다고 야단들이었습니다. 이때 곰보색시가 나서서 밥을 맛더니 잔치가 끝났을 때는 두 바구니의 밥이 남아 돌았어요. 그 싹싹한 솜씨에 훌륭한 색시라는 말이 모두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다음날 색시는 잔치에 썼던 식기며 솥을 깨끗이 씻고 집안을 청결히 치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물동마다 물을 채워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색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한 친척 노인이 청년을 불러 앉히고 말했습니다. 자네 색시가 곰보라고 해서 땀마음 먹지 말게 별게 있겠나 정말은 마음이 중요한 법이네 자네 색신 정말 참한 마음을 가지고 있네 노인의 말이 아니었어도 다소 마음이 풀려 있었던 그였습니다. 그는 노인의 말대로 곰보지만 참한 마음씨에 아내를 사랑하여 행복한 살림을 꾸려나갔어요. 어느 날 제사가 있어서 부부는 처가에 갔습니다. 그들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장모는 마당에까지 뛰어나오며 반겨 맞았지요. 제사가 끝나자 어머니가 딸에게 물었답니다. 시집엔 얼마나 먹을 게 있던 딸이 대답했어요. 저 같은 걸 데려가는 집에 머신들 많겠어요. 근근히 살아요. 그들이 떠낼 때 처가에서는 마소와 여러가지 재물을 내주면서 장인이 말했습니다. 잘들 자라보게 그리고 이발과 소들을 잘 길러서 새끼도 많이 치도록 하게나 콤보색시는 이 재산을 바탕으로 돈을 불려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두 형제 이야기 옛날 아주 오래전 옛날 남쪽 깊은 산 계곡에 메오와 레오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메오와 레오는 둘 다 등이 꼽추여서 쌍둥이처럼 보였지요. 멀리서 보면 등에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형제를 잘 아는 사람들은 둘의 성격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형 레오는 남을 잘 도와주고 친절했습니다. 가축도 잘 돌보고 식물들도 잘 보살펴주었지요. 동생 메오는 말도 거칠게 하고 걸핏하면 가축을 때리고 식물들도 잘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오의 밭에서 자라는 곡식들은 늘 말라비 틀어지곤 했지요. 가을이 되자 레오가 메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 중 한 사람이 내일 알플스 산으로 올라가야겠다. 산 너머에 있는 오두막집 지붕에 기와장이 몇 개 빠져있어서 눈이 오기 전에 고쳐야 해. 난 봄에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갈 차례야. 레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난 싫어 길이 험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하루 종일 가도 모자란단 말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형 레오가 그 먼 길을 다시 떠났습니다. 밤중에 바람이 불어 길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잘 익은 알밤들이 낙엽들 사이사이에 숨어 있었지요. 발로 밟기만 하면 알밤이 껍질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레오는 걸어가면서 알밤을 열심히 주워 모았습니다. 힘겹게 산을 올라가던 레오는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레오가 나무 위에 걸터 앉자 갑자기 개미들이 우왕좌왕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개미들은 레오가 자기 알들을 해칠까봐 알들을 다시 모으는 중이었어요. 레오가 말했습니다. 겁내지마 아무 짓도 안 할게 난 남을 괴롭힐 생각은 전혀 없거든 그러고는 가방에서 치즈와 빵을 꺼냈습니다. 점심때쯤 레오는 산 등성이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길에는 가시나무가 무성했어요. 레오는 나뭇가지를 밟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피하면서 걸었습니다. 옷에는 가시에 달린 열매들이 붙고 팔과 다리는 가시에 긁혔습니다. 에 이렇게 마구 달라붙으면 어떻게 해 레오는 옷에 붙어있는 것들을 하나씩 살살 떼어냈습니다. 길에는 버섯이 있었습니다. 햇빛의 반짝거리는 빨간 버섯들에게 레오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버섯들아 안녕 내가 먹을 수는 없지만 너희들 참 재미있게 생겼구나 그러고는 버섯들을 한참 동안 살펴보았어요. 버섯들은 마치 빨간 우산을 쓰고 있는 것 같았지요. 더구나 버섯들이 만든 둥근 원은 무척이나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깊은 계곡이 나왔습니다. 레오는 어렸을 때부터 이곳을 무척 좋아했어요. 바위에 대고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들려왔습니다. 숲하 넌 멋있어 하고 레오가 외치자 산이 넌 참 멋있어 하고 대답 했습니다. 나무들 뒤에 숨어서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는 두꺼비 한 마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축축한 나뭇잎 밑에 있는 촉촉한 두꺼비 살 갇힌 울퉁불퉁한 땅처럼 보였어요. 레오는 고개를 숙이고 두꺼비를 쳐다보며 두꺼비 눈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까만 눈동자 주위로 마치 황금색 고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계곡을 넘어가자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레오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을 구웠습니다. 불에 그을린 밤껍질들이 불길 속에 터지면서 탁탁 재미있는 소리를 냈습니다. 레오는 잘 익은 군밤을 맛있게 먹었지요. 레오는 불을 잘 끈 다음 바닥에 누웠습니다.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레오는 캄캄한 숲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찍찍거리는 소리가 어디에서 난 거지? 생쥐가 있나? 나무가 부러지는 것 같은 저 소리는? 먹이를 찾아다니는 여우일 거야. 저기 뭔가 쩝쩝거리는 것 같은 괴상한 소리는? 저건 뭘까? 오소리일 거야. 그냥 편안히 눈 감고 잠이나 자자. 레오가 잠들자마자 이상하게 생긴 숲의 요정들이 숲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호기심 어린 눈길로 레오를 살폈어요. 숲의 요정이 말했습니다. 우리 땅에 사람이 들어왔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혹시 누가 이 사람을 알고 있나? 버섯 요정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요. 곡식 요정들도 소리쳤어요. 우리도 이 사람 잘 알아요. 이번엔 가축 요정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정말 잘 알아요. 요정들은 수근수근 쑥떡쑥떡 이야기했습니다. 한참 후에 숲의 요정이 말했어요. 오늘 밤을 영원히 잊지 않게 이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자. 레오가 눈을 떴을 때에는 이미 화난 아침이었습니다. 레오는 눈을 비비며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밤중에 왠 바람이 그렇게 사납게 불어댔을까. 레오는 기지개를 쭉 펴고 휘파람을 불며 산을 계속 올라갔지요.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디선가 졸졸 흐르는 신의 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이다. 마침 잘됐어. 레오는 물가로 다가가 세수를 하던 중 물에 비친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주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레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이 얼굴과 함께 파란 하늘을 비췄기 때문에 자기 얼굴이 화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레오는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레오는 지붕을 열심히 고쳤어요. 산에서 내려올 때 레오는 사뿐사뿐 신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마치 날아간 것처럼 금방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에서 장작을 패고 있던 동생 메오는 레오가 오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지요. 메오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레오를 멍하니 쳐다보더니 물었습니다. 형 등에 있던 혹은 어떻게 했소? 레오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혹? 레오는 등을 만져보았어요. 정말로 혹이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메오는 생각했습니다. 오두막에 가서 형도 잘 되었으니까 나한테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래서 다음날 메오도 똑같은 길을 따라 산을 올라갔습니다. 메오도 레오가 간식을 먹었던 자리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산등성이를 오를 때에는 지팡이로 가시나무를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버섯을 보았을 갈 때에는 나쁜 독버섯이라며 발로 마구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이맛살을 찡그리며 빨간 버섯들을 바라보았어요. 메오도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못생긴 나무 하고 메오가 외치자 못생긴 아우 하고 산이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나무 뒤에서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메오도 두꺼비를 보았어요. 메오의 발을 밟힐 뻔한 두꺼비는 가까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못생긴 두꺼비 하고 메오는 두꺼비를 놀려댔어요. 날이 어두워졌을 때 메오는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메오는 화를 내며 여기에는 밤나무도 없잖아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주변에는 소나무와 너도 밤나무뿐 이었어요. 치 저런 나무에는 불에 구워먹을 열매도 안 열리는데 모닥불이 타오르는 동안 메오는 누워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찍찍거리는 저 이상한 소리는 뭐지? 메오는 두려움에 떨며 생각했습니다. 나무가 뚝뚝 부러지는 저 소리는? 겁에 잔뜩 찔린 메오는 벌떡 일어나 숲의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사방이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지자 더 으스스 했습니다. 한참 후에 메오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나무 뒤에서 이상하게 생긴 요정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요정들은 메오를 애워싸고 호기심 어린 눈길로 쳐다보았어요. 숲의 요정이 말했습니다. 우리 땅에 인간이 들어왔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 누가 이 사람을 알고 있지? 버섯 요정들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알아요. 곡식 요정들도 소리쳤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가축 요정들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요정들은 쑥떡 쑥떡 쑥은 쑥은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 만에 숲의 요정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을 영원히 잊지 않게 이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자. 아침에 일어난 메오는 지난 밤에 나쁜 꿈을 꾸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중에 왜 바람이 그렇게 사납게 불어댔지? 먹구름이 잔뜩 끼웠으니 눈이 내리겠군. 메오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길을 계속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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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습니다. 남은 음식을 먹고 찌꺼기는 시냇물에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냇물에 비친 낯선 얼굴을 보았어요. 메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자기 얼굴이었거든요. 메오는 물살 때문에 자기가 밉게 보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눈발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오는 잠깐 쉰 다음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지붕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지요. 산을 내려올 때에는 눈발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형 레오가 염소를 우리로 몰고 가는 것이 멀리 보였습니다. 메오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형 나 어떤 것 같아? 레오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메오를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메오의 혹이 더 커져 있었거든요. 시무룩해진 메오는 휘파람을 불어 개를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일까 메오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개를 쓰다듬어 주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개는 겁에 잔뜩 질린 얼굴로 머리를 숙이더니 혀로 이빨을 훔치고는 멀리 달아나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메오는 순간적으로 뭔가 깨달았습니다. 다시 오두막에 갔다 올게요. 하지만 지금은 안 갈래요. 산에 눈이 많을 거예요. 봄에 갈래요. 하고 메오가 말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양반에게 풀먹이기 시골 총각이 서울 양반에게 풀먹인 이야기입니다. 시골에만 살다가 난생 처음 한양에 올라온 총각이 있었어요. 이 총각이 한양거리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구경을 해보니 생전 듣도보도 못한 것이 참 많았지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 동안 구경 다니다 보니 배가 출출해질 게 아니겠어요? 음식을 좀 사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주막거리를 찾아갔지요. 그런데 가게에 차려놓은 음식이 모두 처음 보는 것이라 이름이 뭔지 어떻게 먹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에라 아무거나 눈에 띄는 대로 먹어야지 작정하고 값을 물어보면 이게 또 값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 고픈 배를 눈켜잡고 돌아설 수밖에요. 이렇게 돌고 돌다가 풀을 파는 가게 앞에 갔습니다. 거기에 서는 집 짐승에게 먹일 풀을 잔뜩 쌓아놓고 파는데 그걸 보니 눈에 죄다 익은 것이거든요. 옳지 이건 고향에서 늘 보던 풀이 로구나. 메밀 풀이 사람이 먹어도 요기는 되겠지. 메밀 풀은 소가 먹는 풀이지만 연한 것은 된장에 묻혀서 반찬으로 먹기도 하지요. 그래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이 메밀 풀은 한 그릇에 얼마요? 한 푼일세. 사겠나? 다른 음식값에 견주면 엄청나게 싸거든요. 그러지요. 두 그릇만 주시요. 주인은 메밀 풀을 두 푸나치 가지고 오더니 전에 이걸 어디에 담아가지고 가려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집 짐승 여물로 쓰려는 줄 알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각이 여기에 담아가지고 하고 자기 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고는 메밀 풀을 받아가지고 선 자리에서 훌훌 두 그릇을 다 먹어 치웠어요. 주인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럴까 싶어서 메밀풀 한 그릇을 덤으로 더 갖다 줬습니다. 총각은 그것마저 맛나게 먹었지요. 그때 서울 사는 한 양반이 그곳을 지나갔던 모양입니다. 이 양반이 옷을 잘 차려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시장 구경을 다니다 보니 풀 가게 앞에서 왠 시골총각이 풀을 맛나게 먹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만 살아서 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양반이 허리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하하 저 바보 천치같은 시골뜨기가 풀을 다 먹네. 세상에 풀을 사먹는 놈은 머리털라고 처음 봤다. 아이고 우스워라. 너무 웃었더니 신경통이 도지는 구나. 총각은 메밀풀을 먹다 말고 눈물이 다 나오려고 했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서울 양반에게 놀림을 받고 보니 부끄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할 것 아니겠어요? 입을 앙다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럴 게 아니라 똑똑한 체하는 서울 양반을 되레 한번 놀려주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체미를 뚝대고 거 서울 양반께서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풀을 사먹는 줄 하시는가 본데 전만의 말씀이요 여기 있는 풀을 모두 약이 되거든요. 하고 메밀풀을 마저 다 먹고 나서 옆에 있는 질경이 풀을 가리키면서 주인장 저 귀한 풀을 몽땅 싸주시오 남이 사가기 전에 얼른 사야지 하는 겁니다. 질경이 풀은 토끼나 먹지 사람은 못 먹는 풀인데 말이지요. 서울 양반이 긴가 민가 하면서도 처음 듣는 말이라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총각을 잡고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풀이 약이 된다는 게 정말이다 마다요 나도 속병이 있었는데 아까 메밀풀을 세 그릇이나 먹었더니 말끔하게 나왔답니다. 그럼 자네가 몽땅 사겠다는 풀도 약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사겠습니까 이건 아주 귀한 풀인데 신경통에 그저 그만 이랍니다. 서울 양반이 신경통이란 말을 들으니 귀가 번쩍 뜨였어요. 뭐라고 신경통에 좋다고 여보게 그거 내가 삼세 시골 총각이 짐짓 고개를 내재지요. 안됩니다. 내가 미리 사기로 한걸요. 마음이 급해진 사월 양반이 주삼주삼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예수 주인장 한 그릇에 다 푼씩 쳐드릴 테니 그 풀을 어서 주시오. 그러니까 총각이 할 수 없다는 듯이 물러났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내가 양반님께 양보하지요. 사월 양반이 풀가게 주인에게 풀값을 다 치르고는 질경이 풀을 한줌 집어 입에 넣고 우물음을 먹는 겁니다. 떨고 쓰고 아려서 죽을 맛이지만 신경통에 약이 된다니까 억지로 먹었지요. 그제야 시골 총각이 배를 잡고 웃는 겁니다. 이런 고얀 어른이 약 먹는 걸 보고 왜 웃는가? 아이고 배야 글쎄 나야 사람이 먹는 메밀풀을 먹었지만 똑똑하신 서울 양반께서 어찌 당치도 않는 말에 속아서 토끼나 먹는 질경이 풀을 잡수십니까? 서울 양반이 그제야 속은 걸 알고 먹던 풀을 퇴퇴 뱉어내느라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모여섰던 구경꾼과 풀 가게 주인이 그 꼴을 보고 손뼉을 치며 웃어대니 서울 양반은 얼굴이 벌개져서 주랭랑을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동학 땅벌로 군수자리 얻은 사람 예전에 시골에서 돈냥이나 가진 사람들이 돈으로 벼슬자리 사는 일이야 별난 일도 아니었지요? 돈으로 벼슬 사는 일이 어디 떳떳한 일이냐만 위에서 파는 자가 있으니 사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뭐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있는가 몰라도 이건 어차피 나락 꼴이 뒤죽박죽일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골부자가 벼슬 한자리 얻어보겠다고 땅 섬직이나 팔아서 돈을 한 발이 싣고 서울에 갔지요. 새도가 떠르르한 대감집에 가서 문객으로 며칠 묵으면서 눈치를 보다가 돈 한 발이 내놓고 대감 염치 없으나 어디 군수자리 비거든 내게 한자리 주십시오 했어요. 대감은 응 그러지 하는데 말만 그러고는 아무리 기다려도 감투 하나 안 씌워주더란 말입니다. 아하 돈이 적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 이 사람이 아주 가진 땅을 뚝 떼어 팔아서 돈을 두어버리 싣고 다시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좀 한자리 생각해 주십시오. 아 걱정 말게 곧 소식이 갈 터이니 내려가서 기다려봐. 대답은 시원스럽게 하는데 집에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감감부 소식이더라 이 말입니다. 에 이번에는 아주 톡톡 털어 갖다 줘야겠다. 하고 이 사람이 가진 땅을 톡톡 털어 다 팔아서 돈을 바리바리 싣고 올라갔어요. 대감 이러다 늙어 죽겠습니다. 죽기 전에 감투 한번 쓰게 해주십시오. 지난번엔 어찌 마음대로 안됐지만 이번엔 꼭 될걸세. 걱정 말고 내려가 있어. 그런데 이번에도 꽁 구워먹은 자리였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뭐 기망이 있나요? 한 두어의 기다리다 보니 부하가 세금세금 치밀어 오른단 말입니다. 갖다 바치는 돈은 두꺼비 파리채듯이 덥석 덥석 받아 먹어놓고 시골뜨기라고 괄시를 하는구나 싶었지요. 대감 이고 땡감 이고 제가 그렇게 나올 바에는 나도 생각이 있다 하고 이 사람이 제 집에서 난 박 중에서 제일 큰 놈을 골라 커다랗게 뒤용박을 하나 봤습니다. 그 놈의 뒤용박을 가지고 뒷산에 올라가 땅벌 집을 찾았지요. 땅벌 구멍에다 뒤용박 아가리를 대고 한바탕 들쑤시니 성난 땅벌들이 윙윙 나와서 뒤용박 안으로 하나 가득 들어가겠지요. 아가리를 콕 틀어막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비담보에다 싸고 또 쌌습니다. 이것을 짊어지고 서울 대감네 집에 갔단 말입니다. 대감이 보니 벼슬 자리 달라고 해마다 돈을 바리바리 싣고 오던 사람이 한 두어 해의 소식이 없더니 또 멋을 싸 짊어지고 오니까 참 반갑거든요. 아 그냥 오지 뭘 그렇게 짊어지고 와 뭐 대수로운 건 아닙니다만 시골에서 살다 보면 가끔 귀한 약이 생기지요. 이건 참 희귀한 보약이 되나서 가릴 것이 많습니다. 밤에 혼자 드시되 반드시 좌우를 물리시고 문단속을 하신 연휴에 옷을 다 벗으시고 나서 드셔야 약효가 나지 달리 드셔서는 약이 안 됩니다. 대감이 그 소리를 듣더니 손뼉을 치며 히히 낙낙 했습니다. 옳거니 가릴 것이 많은 걸 보니 명약 중에 명약 이로군. 뇌 이걸 먹고 약효를 보면 자네에게 큰 골 한자리 주지. 대감이 약효를 보려고 밤에 좌우를 물리고 문을 꽂고 걸어 잠근 다음 옷을 홀라당 벗고 나서 비단보를 끌러보았 끌러보니 큼지막한 뒤용박이 하나 들어 있거든요. 이 안에 약이 들어 있겠구나 하고 마개를 쑥 잡아 빼니까 뭐 큰일이 났지요. 땅벌이 웽 하고 튀어나와서 온몸에 들러붙어 마구 쏘아 대니 백일 장사가 있나요? 눈도 못 뜨고 온 방을 구르며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지요. 그 소리를 듣고 대감 아들이 자다가 놀러 나와서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아당기니 잠겨 있거든요. 안에서는 문을 열고 싶어도 눈을 못 뜨니 열 수가 있나요? 이때 사랑채 문객들 틈에 섞여 있던 시골 사람이 나와서 아이쿠 대감이 또 발작을 하셨군. 접대도 이렇게 발작을 하시는 걸 봤는데 이때는 그저 가만히 두는 게 상책이오. 공연이 왜이니 범접을 하면 병세가 더 심해지니 어서 물러들 가시오. 하고 사람들을 내쫓고 나서 혼자서 문을 지키다가 새벽 역에 가만히 문을 따고 땅벌을 내보냈어요. 아침이 되어 아들이 방에 들어가 보니 참 가관도 이런 과관이 없었습니다. 대감이 온몸 둥이가 퉁퉁 부어 배가 된장 똥만 하게 되어 가지고 누워 있는데 얼굴도 팅팅 부어올라 눈도 못 뜨고 말도 못 했어요. 그런데 시골 사람이 들어오니까 자꾸 그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낑낑 거린단 말입니다. 저놈이 날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지만 말을 못하니 알아들을 흘릴 수가 있나요? 그때 시골 사람이 방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대감 고맙습니다요. 어제 발작을 하시기 전에 저더러 내일 날이 새자마자 자네한테 군수 한자리 저 보내마 하시더니 병석에서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군요. 하니 모두들 그 말을 믿지요. 대감이 그게 아니라는 뜻으로 자꾸 손가락질을 하며 낑낑대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알아들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당장 군수 한자리 저보닐 터이니 그만 고정하십시오. 하고는 그 자리에서 문서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시골 사람은 바라던 군수 벼슬을 얻어가지고 내려갔지요. 땅벌에 쏘인 거야 한 사흘 지나면 다 낫는 거고 아무리 괘씸해도 저 먹은 뇌물이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 일을 들쓰실 수 있나요? 그나저나 땅벌로 군수 자리 얻었다고 땅벌 군수라 불린 사람도 한 통속 아닐까요? 오늘의 동화 소보다 미련한 사람 옛날에 한 정승이 살았는데 이 정승이 아들 하나 둔 것이 미련에 터져가지고 참 아님 말로 소보다 못했습니다. 정승이라면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새도 높고 떵떵거리는 벼슬 아닌가요? 그런데도 아들 하나 미련한 것은 어쩔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나이 연함은 살이 넘도록 글자 한 자를 못 가르쳤어요. 당최 글 끼고 말 끼고 간에 알아들어야 말이지요. 이래가지고서야 제 아무리 새도 높은 집 자식이라고 해도 과거 보고 벼슬 하기는 영 글렀거든요. 그러나마나 정승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가르쳐놔야겠다고 독선생을 안쳤습니다. 참 글 잘하고 덕망있다고 소문이 잦아한 독선생을 하나 구해다 앉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이 정승 아들을 가르쳐보고는 그만 기가 탕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얼마나 미련한지 하늘 천자 한 글자를 가지고 석 달 열흘을 가르쳐도 모르는 겁니다. 암만 가르쳐도 이건 뭐 숫지에 돌붙여 코 간지르기지요. 말귀를 전혀 못 알아 듣는 겁니다. 자 여기를 봐라 이 글자가 하늘천자이니라 따라해보아라 하늘천 하늘은 저기 높은 곳에 새파란 것이 하늘이다. 가르쳐보아라 하늘은 어디 있느냐 목이 시도로 가르쳐도 눈만 멀뚱멀뚱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무슨 수로 가르치겠어요? 선생이 하도 답답해서 너를 가르치느니 차라리 소를 가르치는 게 낫겠다 했지요. 그런데 이놈이 쓸데없는 귀는 밝아가지고 글 가르치는 말귀는 못 알아들어도 저 나무라는 말은 잘 알아듣는 겁니다. 당장 제 아버지한테 가서 선생이 이러이러한 말을 하더라고 일러바쳤지요. 그러니 정승이 노발대발입니다. 뭐라고? 제까지 까미 감히 내 아들 짐승에다 비겨? 이놈 어디 두고 보자. 정승도 사람 됨이 어지간만 했으면 그런 일로 명색이 선생님을 이놈저놈 했으려고요. 돈 밝히고 새도 부리고 저 잘난 맛에 살아온 위인이라 애당초 사람 대미 글러먹어서 저한테 아부하는 소리는 듣기 좋아도 털끝만 치라도 탓하는 소리는 참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두고 보자던 정승이 당장 선생을 불러다가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둘짜리 니가 내 아들을 소보다 못하다고 했다지. 예 석 달 열흘 동안 하늘 천자 한 글자를 익히지 못하기에 하도 답답해서 차라리 소를 가르치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소를 가르쳐보아라. 오늘부터 석 달 열흘 동안 소를 가르치되 만약 소가 내 아들보다 낫지 못할 때는 니 목을 치리라. 권세를 등에 얻고 어거지를 쓰는데 누가 당해내 겠어요? 선생이 그날부터 소를 가르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소 고삐를 잡고 그를 가르치는 겁니다. 소 고삐를 바투 잡고 위로 당기면서 하늘 천 하고 아래로 당기면서 땅 지 이렇게 하루에도 몇백 번을 되풀이했지요? 소 기의 경 읽는다는 옛말이 있기는 하지만 이쯤 되면 소 기의 경 을 읽어도 알아듣게 되는 모양입니다. 하늘 천 할 때마다 곧비를 위로 당기고 땅 지 할 때마다 아래로 당기니 코뚜레 꾀인 코가 아플 것 아니겠어요? 코가 아프니까 선생이 곧비를 위로 당기기도 전에 지레 고개를 쑥 치고 치켜들고 아래로 당기기도 전에 지레 고개를 푹 숙이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늘 천 소리만 나와도 고개를 치켜들고 땅지 소리만 나와도 고개를 숙이게 되었어요. 그락저락 석 달 열흘이 지나서 선생이 소를 끌고 정선 앞에 갔습니다. 이놈 어디 소에게 그를 얼마나 가르쳤는지 보자. 만약 소가 내 아들보다 나은 것이 없으면 죽을 줄 알아라. 선생이 소 앞에 나가서 종이에 하늘 천 자를 써가지고 보이면서 하늘 천 하니까 소가 고개를 번쩍 치켜들어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종이에 땅지 자를 써가지고 보이면서 땅지 하니까 소가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승 아들 녀석 앞에 가서 하늘 천 자 쓴 종이를 내보이며 하늘 천 하니까 이놈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눈만 멀뚱 멀뚱 하고 있지요. 땅지 자 쓴 종이를 내보이며 땅지 해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 똑똑히 보셨지요? 소가 더 낫습니까? 대감 아들이 더 낫습니까? 이쯤 되니 정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야 무슨 말을 하겠나요? 선생은 그래놓고 정승집을 훌훌 나갔다고 하는데 세상에는 참 소보다 못한 사람도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말을 말을 바로 하자면 글 모르는 거야 무슨 대수인가요? 사람 노릇 못하는 게 소보다 못한 거지요. 오늘의 동화가 거인과 쌍둥이 까마득히 먼 옛날 시파크나와 카브라칸이라는 거인 형제가 살았어요. 저 하늘의 신들로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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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마가 혼들불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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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는 이처럼 신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형 시파크나가 산 하나를 번쩍 들어서 다른 산 위에 덥석 쌓아올리면 동생 카브라칸이 그걸 마구 흔들어서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곤 했습니다. 이걸 본 신들은 화가 나서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힘세고 영리한 쌍둥이 형제 신 후나 후프와 이슈발랑케를 내려보냈답니다. 흥, 저 둘을 한꺼번에 처치하긴 어려울 테니 하나씩 상대해야겠군. 쌍둥이 신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내 둘이 따로 떨어져 있게 되자 먼저 시파크너를 처치하기로 했어요. 쌍둥이 신은 400명의 젊은이들을 불러 모은 뒤 집 짓는 몫으로 변장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엄청나게 커다란 나무들을 베어낸 뒤 짊어지고 가게 했지요. 400명이나 되는 목수들이 나무를 제대로 옮기지 못해 쩔쩔매자 쌍둥이 신들이 짐작한 대로 시파크나가 와서 보고는 깔깔거리며 비웃어댔어요. 하하, 이런 한심한 약골들 같으니. 그러잖아도 힘자랑을 하고 싶었던 시파크나는 목수들이 지고 있던 나무들을 한 대 모아서 어깨에 사뿐히 짊어졌지요. 이걸 어디로 가져가면 되느냐? 시파크나가 묻자 목수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에는 커다란 집을 짓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가 있었지요. 나무들을 저 아래에 옮겨놓으면 됩니다. 목수들의 말을 듣고 시파크나는 구덩이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바로 이때를 놓치지 않고 4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바위 덩어리를 던져서 시파크나를 묻어버렸어요. 시파크나는 꼼짝없이 땅속에 갇힌 꼴이 되었지요. 젊은이들은 시파크나가 파묻힌 자리에 뚝딱뚝딱 커다란 집을 지었습니다. 그라고는 거인 하나를 해치운 기념으로 신나게 잔치를 벌였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파크나는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었지 뭐예요? 네 이놈들 감히 나를 속이더니 땅속에 묻혀있던 거인이 힘껏 몸을 일으키자 커다란 집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화가 난 시파크나는 놀라서 허둥거리는 젊은이들을 죄다 붙잡아 까마득한 하늘로 휙휙 집어 던졌습니다. 이때 위로 던져진 젊은이들은 모두 밤하늘에 총총 빛나는 별이 되었답니다. 시파크나를 처지하는 데 실패한 쌍둥이시는 이번에는 커다란 개 한 마리를 준비해서 깊은 골짜기에 있는 동굴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시파크나는 개를 무척 좋아해서 냄새만 맡아도 군침을 줄줄 흘릴 정도였거든요. 이게 무슨 냄새지? 그래 내가 좋아하는 개냄새잖아. 시파크나가 동굴 속으로 기어들어가자 쌍둥이신들은 커다란 산을 통째로 쳐박아서 동굴을 쾅 막아버렸어요. 이번에도 시파크나가 발버둥을 치면서 밖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쌍둥이신은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마법을 걸었습니다. 그 바람에 시파크나는 커다란 바위가 되어버렸어요. 이제야 겨우 해치웠군. 쌍둥이신은 혼자 남은 카브리칸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카브리칸은 커다란 산을 번쩍번쩍 들어올려서 마치 곡놀이를 하듯 하늘에 던지며 놀고 있었어요. 쌍둥이신은 사냥꾼으로 변장한 다음 카브라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봐요 거인님 우리가 새 잡는 방법을 보여드릴까요? 그러자나도 새를 유난히 좋아하는 카브라칸은 귀가 솔깃했어요. 그래 어서 보여줘 어서 쌍둥이신은 바람총으로 새를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좁고 긴 대나무 통 속에 화살을 넣고 입으로 훅 불어서 새를 맞히는 것이었지요. 떨어진 새를 보자 카브라칸은 덥석 잡아서 냉큼 입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쌍둥이신이 말렸어요. 잠깐만요 성격도 참 급하시지 새를 불에 익혀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답니다. 쌍둥이신은 부시돌로 불을 지핀 다음 새를 구웠어요. 노릇노릇 새고기가 구워지는 동안 카브라칸은 군침을 꼴딱꼴딱 삼켰지요. 그 사이 쌍둥이신은 카브라칸 몰래 새고기에 독을 잔뜩 묻혔습니다. 자 이제 다 구워졌으니 어서 드셔보세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카브라카는 새고기를 한 입에 꿀꺽 삼켰습니다. 그러자 이내 독이 몸 안에 퍼지기 시작했고 카브라카는 천둥처럼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치다 땅 위에 쿵 쓰러져 버리고 말았지요. 이렇게 해서 쌍둥이 형제신은 세상을 어지럽히던 두 형제 거인을 모두 해치웠답니다. 오늘의 동안 땅 속 나라의 여왕 멀고 먼 옛날 어느 바닷가에 왕방울 같은 눈이 딱 하나만 달린 거인이 살았어요.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고 없었지만 거인에게는 세드나라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세드나는 아버지를 닮지 않아 아주 예쁜데다 눈도 멀쩡하게 두 개 다 달려 있었어요. 세드나가 무럭무럭 자라서 어엿한 아가씨가 되자 먼 곳에 사는 거인 청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자기랑 결혼해 달라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세드나는 번번이 콧방귀를 띄었습니다. 흠, 싫어요. 나는 이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멋진 분과 결혼할 거예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났습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얼음이 녹기 시작하던 어느 봄날 멀리서 커다란 새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나랑 결혼해줘요. 끼룩끼룩 세드나 거인도 사람도 아닌 새가 찾아와서 결혼하자고 하니 세드나는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당연히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커다란 새는 포기하지 않고 며칠 뒤 맛있는 고기를 잔뜩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끼룩끼룩 나랑 결혼하면 언제든지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엔 따뜻한 기탈옷을 가져왔어요. 끼룩끼룩 나랑 결혼하면 이런 옷도 얼마든지 입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엔 물고기 가죽으로 만든 천막, 공가죽 이불 따위를 가져와서는 황홀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지요. 그러다 보니 세드나의 마음도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마침내 세드나는 새 등에 훌쩍 올라타 멀고만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크고 번듯한 집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새의 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세드나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크고 바닷가는 온통 지저분한 새똥 투성이인데다 앞으로 살 집은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었거든요. 세드나는 그곳에서 구멍이 숭숭 뚫린 해마 껍질 옷을 걸치고 냄새가 풀풀나는 생선만 먹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세드나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요. 아, 거짓말쟁이 새한테 깜빡 쏘가 넘어가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거인 청년들이 찾아왔을 듯 결혼할 걸. 세드나는 날마다 먼 바다를 보며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줘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세드나의 마음이 정말로 전해졌는지 어느 날 아버지가 새의 나라를 찾아왔어요. 네,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버지는 세드나의 남편을 단숨에 해치우고는 세드나를 카누에 태웠습니다. 자,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또 다른 새들이 친구가 죽은 걸 알고는 와글와글 몰려왔어요. 새들은 엄청난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세드나를 내놓지 않으면 둘 다 물고기밥이 되게 해주마. 덜컥 겁이 난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세드나를 바닷물에 휙 던져버렸어요.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세드나는 안간힘을 다해 카누에 매달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야속하게도 칼을 번쩍 치켜들려니 세드나의 손가락 첫 마디를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잘린 손가락들은 고래가 되어 퍼덕퍼덕 헤엄쳐갔지요. 하지만 세드나는 여전히 카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두 번째 마디를 자르자 이번에는 꿈틀꿈틀 바다표범이 되어 헤엄쳤어요. 그래도 세드나는 계속해서 카누에 매달려 발버둥 치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나머지 손가락 마디를 잘랐어요. 이번에는 그것들이 물께로 변해서 헤엄쳐갔고 세드나는 이내 바다 속으로 풍덩 빠져버렸답니다. 세드나가 보이지 않게 되자 세들은 혀를 끌끌 찼어요. 정말 못된 아비로군. 그나저나 세드나는 영영 사라졌으니 어쩔 수 없지. 세들이 돌아간 뒤 아버지는 다시 세드나를 카누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녀는 바다 속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 카누 뒤쪽에서 열심히 어프어프 자맥질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드나와 아버지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세드나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 살려고 나를 버리려 하다니 또 손가락을 모두 잘라버려서 빗질도 할 수가 없었지요. 어느 날 세드나는 사냥개들을 풀어서 아버지를 물게 했어요. 아버지를 괴롭히다니 용서할 수 없다. 괘씸한 것 영원히 땅 속에 묻혀버려라. 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며 저주를 퍼붓자 땅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그러더니 세드나와 사냥개들을 몽땅 삼켜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땅 속 나라로 간 세드나는 지하의 여왕이 되어 지금도 북극 땅을 다스리고 있답니다. 그리하여 기분이 좋을 때면 사냥꾼들에게 짐승을 선물하고 화가 날 땐 사나운 폭풍을 일으키곤 한답니다. 오늘의 동화 사내와 진의 부인 옛날에 마음은 어질고 착한데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 홀아비가 있었습니다. 생쥐 볼가심할 것도 없을 만큼 쪼들려 굶기를 밥 먹듯 하니 어린 자식들이 늘 배고프다 보채지요. 섯달 금음날 다른 집들은 아이들에게 설빔을 새로 헤이피고 떡을 찌고 전을 부친다 한창인데 양식 한 톨이라도 얻어보려고 돌아다니던 사내는 빈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집에 오니 사흘 굶은 어머니는 알아 누워있지요. 노덕이 걸친 아이들은 밥달라 떡 해달라 졸라대지요. 거기다 빚쟁이들까지 몰려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보게 지난달에 빌려간 보릿살은 언제 갚을 건가 여보쇼 올봄에 쌀 대빡 가져갈 때 이자까지 쳐 가을에 갚아준다 하지 않았수. 우리도 명절 지내야 하니 빌려간 돈 좀 돌려주게 시달리다 못해 방 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도로 나왔습니다. 산에는 골목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하늘 멀리 별들은 총총 반짝이는데 이 집 저 집에서 맛난 냄새는 나지요. 서글픈 마음이 와락 몰려옵니다. 에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살아부어 타리 산에는 콱 죽어버리려고 산속으로 휘적휘적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찾으려고 말이에요. 내가 죽어 다시 태어나면 떵떵거리는 부자가 돼서 아이들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어머니도 편히 모시고 빚도 남김없이 갚으리라. 씩씩거리며 가다 보니 수백길 되는 바위 벼랑입니다. 벼랑 끝에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가지가 벼랑 저 아래까지 길게 뻗어 있어요. 저 가지 끝에 매달리면 금세 가지가 부러져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지겠지. 죽으면 어차피 썩어질 몸뚱이 까막같이라도 뜯어먹게 마지막으로 좋은 일이나 한 번 하고 가자. 산에는 칡 덩쿠를 치렁치렁 꼬아서 소나무 가지에 걸었습니다. 거기에 자기 목을 메고 매달렸지요. 지금쯤 저승에 도달랬으려나 하고 산해가 한참 만에 눈을 떴어요. 사방은 고요한데 별 반짝이는 하늘도 보이고 자기가 매달렸던 소나무 가지도 보이는 겁니다. 내가 죽어 벌써 귀신이 되었나? 저승도 이승과 똑같이 생겼네. 둘레둘레 두리번거리는데 옆에 꽃처럼 고운 여인이 앉아있지 않겠어요? 산에는 화들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당신 누구요? 귀신이요? 사람이요? 사람이면 개 앉았고 귀신이면 썩 물러가시오. 죽자고 마음먹은 사람이 귀신을 무서워합니까? 여인이 배시시 웃는데 그 모습이며 자태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따로 없었습니다. 산에는 멋쩍어서 가만히 일어나 앉았어요. 그 말이 맞잖아요. 죽으려고 한 사람이 귀신을 무서워하다니 그야말로 귀신도 웃을 일이지요. 저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사람 곁에 이리 앉아있지요. 허면 내가 죽지 않았단 말이요? 숨이 끊어지기 전에 제가 구했습니다. 왜 귀한 목숨을 버리려 하셨나요? 사내가 한숨을 풍내시며 넋두리를 했어요. 험한 팔자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가? 내가 찢어지게 가난해 자식들조차 못 먹이고 굶주리게 하니 이런 인생 살아 무엇 하겠는가 싶어 그랬소이다. 그대는 날 내버려 둘 것이지 왜 구했소? 아무리 가난하기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가벼이 여기며 쓰나요. 저를 따라오시지요. 여인이 말하더니 앞서 걸어갔어요. 사내는 뒤따라 갔지요. 한참 가다 보니 빽빽한 솔밭 사이로 하얀 길이 나 있고 길 끝은 깎아지른 절벽입니다. 그 절벽 아래에 아담한 집 한 채가 있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사내를 방으로 들어가라 하더니 여인이 곧 상을 차려 내오는데 진수성찬이 따로 없었습니다. 김은 모락모락 나고 냄새는 솔솔 구수하니 그날 끼니마저 걸은 사내는 개논 감추듯 밥상을 비워버렸지요. 오랜만에 만난 냄새 실컷 맡고 배까지 둥둥 부르니 끄덕끄덕 졸음이 오는 겁니다. 여인이 깔아놓은 비단 이부자리에 빽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 사내가 깨어나자 여인이 새순물을 떠다 주더니 아침 밥상을 들고 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이 산 속에서 남편도 자식도 없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어젯밤 이 생각 저 생각에 홀로 거닐다 목을 매는 사람을 보고 칡 덩굴을 재빨리 풀어 숨이 돌아오게 하였지요. 가난 때문에 목숨을 버리려 했다니 이제부터 저와 함께 살지 않으실래요? 그리 하신다면 집과 식구들은 제가 따로 보살피지요. 뭐 그럽시다. 사내는 어차피 죽으려던 목숨이니 새 삶을 산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남은 어머니와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지만 여인이 보살펴 준다니까요. 자기가 집에 있을 때도 힘들게만 살았는걸요 뭐. 그럭저럭 날이 가고 달이 흘러 사내가 산 속에서 여인과 산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3끼 꼬박꼬박 먹는 것마도 감지적지 하더니 잘 먹고 잘 입으며 근심 걱정 없이 지내다 보니 슬슬 집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여기서 배부르고 등따시게 잘 살고 있는데 식구들은 어찌 지내는지 궁금하구나. 혹 아이들은 배고라 울다 병이나 나지 않았는지. 알턴 어머니는 혹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산의 낯빛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어요. 왜 그러세요? 아, 아무것도 아니요. 여인이 사내의 기색을 조심스레 살피더니 물었습니다. 집 생각이 나시나요? 실은 그렇다오. 나는 당신 덕에 잘 지내고 있지만 내가 떠나올 때만 해도 자식들은 옷 해달라 떡 해달라 졸라대고 집에는 끼니 끓일 것도 없었는데 어찌 살아가고 있는지. 식구들은 걱정 마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니. 안 그래도 식구들을 돌봐주겠다 한 여인의 약속이 있었으니 마음은 놓였어요. 그래도 한 번 생각하니 자꾸만 집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무래도 집에 한 번 다녀와야겠소. 꼭 가셔야 하겠는지요? 내 후딱 다녀오리다. 정 그러시면 다녀오세요. 다만 오실 때 누군가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듣더라도 믿지 말고 떠날 때 마음 그대로 돌아오세요. 사내는 길을 떠났습니다. 사내가 저 살던 집에 가보니 이게 웬일인가요? 쓰러져 가는 오막살이 있던 자리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다시 보아도 자기 집 있던 자리가 분명하거든요. 대문을 기웃기웃하니까 안에서 누가 왔나 하고 내다보던 아이들이 맨발로 달려나오지 않겠어요? 비단옷에 윤기 반지르르한 아이들이 아버지라고 매달리니 사내는 놀란 나머지 멀뚱멀뚱 보기만 했지요. 아이들 뒤로 웬 부잣집 만화님이 반갑게 마중 나오시는데 세상에 자기 어머니인 겁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그동안 네가 벌어서 보내준 돈으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잘 먹으며 잘 살았다. 사내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어요. 살이 올라 통통해졌지만 자기 아이들이 틀림없었지요. 보동보동하고 건강해 보이는 만화님도 분명 자기 어머니였고요. 식구들 손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구석구석까지 반질반질하고 곶가내는 양식마저 수북했습니다. 여인이 약속을 지켰던 거지요. 단 사흘을 쉬고 산에는 다시 길을 나섰어요. 3년을 같이 산 정에다 고마운 마음까지 새록새록 일어나니 여인이 얼른 보고 싶었지요. 냇물을 건너느라 진검다리에 올라섰을 때였습니다. 호련히 안개가 자욱해지더니 난데없는 고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놈 어딜 거느냐 깜짝 놀라 바라보니 머리도 허옇고 수염도 허연 할아버지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어르신 왜 그러시는지요? 나를 모르겠느냐 내가 네 할애비니라 보고도 보아도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제 앞에 나타나실 수 있는지요? 이놈 내가 저승에 있다가 네 목숨이 경각에 달렸기에 급히 귀신의 몸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금 너랑 같이 사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진애니라 이번에 거기 가면 너는 죽는다. 여기서 걸음을 돌리거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겠다 약속했으니 가야 합니다. 가면 죽는다는데도 가겠단 말이냐. 사내는 노인의 말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어 굽적하고 머리만 조아렸습니다. 그 여인이 정말 진애라면 제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노인이 혀를 끌끌 차더니 말했어요. 진애가 너를 죽이기 전에 네가 먼저 진애를 처치해야 할 것이다. 독한 담뱃잎을 가지고 가거라. 그 집 뒤뜰에 대나무가 있지 않느냐. 그 대나무를 한 대 베어 통을 만들어서 담뱃잎을 썰어넣고 피워라. 연거푸 피워서 방 안에 연기를 가득 채우고 입안의 고인침을 진애한테 뱉어라. 허면 진애가 쓰러질 것이다. 명심하거라. 진애를 죽이지 못하면 네가 죽는다. 정신을 차려보니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걸음을 빨리 했어요. 여인의 집에 닿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뒷담을 넘어 몰래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노인의 말을 들은 터라 아무래도 꺼림칙 했던 거지요. 손가락에 침을 발라 문에 구멍을 내보는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내는 비명이 나오려는 입을 얼른 손으로 막았어요. 노인 말 처럼 어마어마한 왕지네가 방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사내는 숨을 휘휘 몰아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서 큰 기침을 했지요. 방문이 사르르 열리고 어느새 둔갑했는지 여인이 반갑게 나와 맞이 했습니다. 잘 다녀오셨나요? 사내는 인사를 받는 둥 많은 둥 여인의 모습을 힐끔힐끔 살폈습니다. 저리 고운 여인이 지내라니 믿어지지 않았지만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 안 믿을 수가 없었지요. 예전 같으면 살갑게 손도 잡고 마주보고 웃기도 하렸만 지금은 꺼림칙해 눈도 마주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언가 걱정거리라도 있는지 여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 했습니다. 저녁상을 물린 뒤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어요. 고요한 방 안에 꽁짝 않고 누워 사내는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잠들었는지 기척이 없자 가만히 일어나 앉았지요. 그러곤 낮에 노인한테서 받은 담배를 뻗금뻗금 피우기 시작했어요. 담배연기가 피어오르니까 여인의 낯빛이 노래지면서 몸이 꿈틀 움직이는 겁니다. 연기가 차츰 차츰 늘어나자 여인의 얼굴도 죽은 사람 낯빛처럼 바뀌고 서서히 진의 몸이 드러났어요. 담배연기로 방안이 자욱해졌습니다. 수두룩한 진의 내 다리가 버둥버둥 몸부림을 지더니 진의가 그만 배를 깔고 널부러졌어요. 이제 침만 뱉으면 끝입니다. 사내는 입안에 침을 가득 모았습니다. 그걸 뱉으려다 말고 멈칫했지요. 죽었던 내 목숨을 살린 것도 저 사람이고 지난 3년간 나를 먹여 살린 것도 저 사람이고 우리 식구까지 보살펴준 게 저 사람인데 차마 못할 짓이다. 아무리 사람이 아니라 진해라 해도 은혜 입은 것을 배반할 수는 없는 일. 차라리 내가 죽자. 나야 어차피 한 번 죽었던 목숨 아닌가. 사내는 방문을 왈칵 열고 침을 마당에다 탁 뱉어버렸습니다. 창문도 죄 열어 담배연기를 모조리 빠져나가게 했지요. 지네가 스르르 여인의 모습을 되찾더니 사내 앞에 넙죽 절을 하는 겁니다. 침만 뱉으면 저는 죽는데 왜 그만두셨나요. 당신은 날 살렸고 우리 식구한테도 은인인데 차마 그럴 수 없었다오. 이제 날 죽이시오. 사내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라리 마음이 편했어요. 여인이 가늘게 한숨을 쉬더니 차분 차분 말했습니다. 제가 비록 지네지만 까닭없이 왜 목숨을 해치겠습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오늘 오시는 길에 누군가를 만났지요. 어떻게 알았나 싶어 사내는 고스란히 이야기를 했지요. 노인 만난 얘기를 듣더니 여인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 노인은 천년무근 구렁이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미 안 것처럼 천년무근 지내고요. 우리는 원래 하늘 사람들인데 죄를 지어 진해와 구렁이에 허물을 쓰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우리 둘이 자주 싸우니 옥황상제께서 천년간 인간 세상에 머물다 둘 중 하나만 올라오라 하셨지요. 목숨을 살리든 죽이든 천을 먼저 채운 자가 올라오라 하셨는데 저는 그동안 천명의 목숨을 살렸고 구렁이는 999명의 목숨을 해쳤습니다. 당신이 제가 살린 첫 번째 사람이고요. 그런데 제가 천명을 살리고 하늘로 올라가려는 것을 쉬게 한 구렁이가 저를 먼저 없애려 한 겁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죽였으면 당신도 구렁이한테 당했을 테고 구렁이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겠지요. 허나 저를 살리셨으니 헌일이 되었고 구렁이는 지금쯤 복수를 하려고 당신을 해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진의 여인을 살리긴 했으나 막상 구렁이한테 목숨을 잃게 될 거라는 말을 들으니 사내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저는 당신까지 천명의 목숨을 살렸으니 조만간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그 전에 구렁이와 마지막 결판을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요? 내 힘 닿는 데까지 뭐든 도울 이다. 제가 구렁이와 싸울 때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요? 싸움을 지켜보다가 기회를 봐서 저놈의 구렁이 보아라 하고 한 번만 고함 쳐 주세요. 그럽시다. 그까짓 걸 못하겠소. 사내는 소리치는 것 정도야 식은 죽 먹기라고 장담했지요. 다음날 여인이 산해를 데리고 으슥한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깊은 계곡 물가에 널찍한 너럿 바위가 하나 있고 그 아래 커다란 굴이 있는데 그 앞은 검은 안개가 자욱했지요. 갑자기 시커먼 구름이 어디선가 몰려오더니 구렁이 한 마리가 스르륵 기어나오지 않겠어요? 집채만한 구렁이가 여인과 사내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겁니다. 구렁이가 쉑쉑 가까이 오자 여인이 몸을 공중으로 솟구치더니 제주를 세 번 넘었어요. 불현듯 돌개바람이 일고 여인은 어느새 욕마름 같은 진해가 되었습니다. 진해와 구렁이가 싸움을 시작했어요. 서로 물어뜯고 뒤엉힐 때마다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들썩거리는 겁니다. 기회를 봐 고함치기는커녕 사내는 무서운 나머지 까물어지고 말았지요. 역 안에서 승패가 나질 않으니 진해와 구렁이는 지쳐 헉헉거리며 다음날 다시 싸우기로 했습니다. 구렁이가 불 속으로 사라지자 진해가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사내를 깨웠어요. 그만 돌아가시지요. 정신을 차린 사내가 주위를 보니 부러진 나뭇가지며 파헤쳐진 땅이며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가 따로 없었습니다. 여인의 몸 여기저기에도 상처받고 납빛은 했었겠지요. 미연허우 아니에요. 내일 또 싸울텐데 그때는 꼭 고함쳐주세요. 다음날 또 굴 앞에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지 사방에서 불이 번쩍거리고 천둥이 울리고 사나운 바람이 휙휙 몰아쳤어요. 진해와 구렁이가 몸을 부딪힐 때마다 하늘까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했지요. 오늘은 꼭 고함을 치리다 강철같이 마음먹었는데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싸움판을 보니 사내는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도저히 목소리가 안 나와 또 소리를 못 지르고 말았지요. 싸우다 지친 진해와 구렁이는 내일 다시 만나 판가름을 내자 하고 헤어졌어요. 사내는 여인한테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미연허우 아닙니다. 허나 내일은 꼭 마무리를 지어야 해요. 그러지 못하면 이제까지 기다린 게 다 헛고생이 되고 맙니다. 나도 많이 지쳤고 내가 구렁이한테 당하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여인은 전에 없이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내 이번엔 어떡하든 소리를 치겠소. 다음날 사내는 마음을 새덩이처럼 단단히 먹고 싸움판으로 따라갔지요. 진해와 구렁이가 다시 맞붙었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사나운지 하늘이 땅과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둘이 뒤엉켜 공중으로 떠올랐다 땅으로 떨어졌다 할 때마다 천지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지켜보던 사내는 손발이 다 오그라들었습니다. 소리쳐야 하는데 마음뿐이지 입도 벌어지질 않는 겁니다. 하늘 높이 솟았던 구렁이가 갑자기 구름을 뚫고 내려와 진해를 바위 틈으로 몰아붙였어요. 까딱하다가는 진해가 그대로 떨어져 죽을 판이었지요. 사내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놈의 구렁이 보아라. 난데없는 고함 소리에 구렁이가 깜짝 놀라 사내를 돌아보았지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진해가 구렁이의 목덜미를 쾅 물었습니다. 구렁이는 그대로 숨이 끊어져 땅으로 툭 떨어져 내렸어요. 이제까지 맑던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고 천둥이 울고 소나기가 내리더니 오색 무지개가 섰습니다. 여인으로 돌아온 진해가 사내한테 절을 했어요. 이제 저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살던 집에 가보면 제가 베던 베개가 있을 거예요. 그 베개를 가져다 구렁이 허물 위에 얹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럼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여인이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인이 사라지자 무지개도 사라지고 비가 언제 왔나 싶게 맑은 하늘에는 진해 모양 구름만 한가로 이떠다녔지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던 사내가 정신을 차리니 저 혼자 오득허니 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굴 지붕인 너럭바위는 반으로 쪼개진 채고 계곡 물가에는 시커먼 구렁이여물이 널부러져 있었어요. 사내는 진해 부인과 살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집도 다 사라지고 쑥대밭이 되었는데 부인이 베던 베개만 남아있었어요. 여인이 시킨 대로 그걸 가져다 고렁이 허물 위에 얹었는데 다시 보니 베개가 아니라 노란 금덩어리인 겁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금덩어리 말이에요. 사내는 금덩어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잘 먹고 잘 입으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장가 가려한 중 옛날 어떤 절에 중이 살았는데 이 중이 좀 음흥스럽고 엉큼한 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덜어 마을에 내려가서 연불도 외고 동냥도 했는데 한 집에 사는 처녀가 참 고왔던지 이 중이 늘 마음에 두고 있었단 말이지요. 저 처녀한테 장가 들었으면 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중의 몸으로 장가를 든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그러니 꿀먹은 벙어리 격으로 속만 탔지요. 하루는 이 중이 마을에 내려가서 동냥을 하는데 처녀집 울 밖에 이르니 울 안에서 처녀 어머니가 다른 아낙내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귀를 대고 들어보니 좋은 혼처를 정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배나무집 총각이 청혼을 해왔는데 곧 허혼을 할 거라고 자랑을 한단 말입니다. 듣고 보니 심술이 잔뜩 났어요. 그래서 문 앞에가 목탁을 두드리며 연보를 외는 채 하다가 짐진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어허 일났군 일났어 위집에 애기 끼어 놓아줄 텐 통으로 끼었구려. 처녀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기겁을 했습니다. 혼사를 납둔 집에 애기 끼었다니 큰일이지요. 아이고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요. 우리 집에 무슨 애기 끼었다고 그러시요. 중은 이때다 싶어서 일부러 말꼬리를 이리저리 비틀었어요. 거참 부처님의 귀띔을 함부로 발설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외군이 훤히 보이는데 말을 안 할 수도 없으니. 이렇게 능청을 떠니 처녀 어머니는 중의 바랑을 잡고 바짝 매달렸습니다. 스님 그러지 마시고 무슨 일인지 제발 가르쳐 주시오. 중은 어차피 입 밖에 내놓은 거짓말이라 이참에 아예 겁이나 잔뜩 줄 요량으로 엄살을 떨었습니다. 이 집 처녀가 올해 안으로 급세를 맞게 됐소. 시집을 가면 첫날 밤에 죽을 수요. 더군다나 배나무집 근처에 얼씬했다가는 그 길이 황천길이요. 이래놓으니 처녀 어머니가 새파랗게 질려서 어떻게든 살릴 방도를 가르쳐달라고 애걸복거를 했습니다. 이쯤 되니 중도 마음이 달라진단 말이지요. 처음에는 그저 심술이 나서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려볼 심산이었는데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걸 보니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왕 내친 김에 못 먹는 밥을 먹을 밥으로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슬슬 말을 했지요. 애걸면 하는 길이 딱 한 가지 있긴 있소만 말하기가 좀 거북해서 제 입으로 장가들겠다는 말을 하자니 거북하긴 했지요. 그게 뭔지 말씀이나 해보시오. 중한테 시집가면 목숨은 부지하겠소. 이 골에 동량하러 다니는 중이라고는 저밖에 없거든요. 뭐라고요? 중도 장가를 간단 말이요? 두 말 안 할 테니 싫으면 관두시오. 일해놓고 헐헐 가버렸어요. 처녀 집에서는 그날 하루 종일 근심에 젖어서 은혼이 분분했지요. 그 이튿날 중이 동량하는 척하고 처녀 집에 가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처녀를 곱게 단장시켜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란 말입니다. 아이를 살릴 길이 급길 뿐이라 하니 스님이 거두어주시오. 그렇게 부터 커신다면 할 수 없지요. 속으려는 좋아서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었습니다. 오샘이 절로 나오는 걸 억지로 참고 처녀를 데리고 가는데 중이 되어서 여보란 듯이 신의 길을 차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새색실을 걸려데리고 갈 수도 없으니까 괴짝에 넣어서 짊어지고 갔어요. 큰 괴짝을 짊어지고서 무거운 줄도 모르고 신바람이 나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갔지요. 이렇게 흥이 나서 가는데 난데없이 저 멀리서 물러거라 하는 벽재 소리가 요란하게 나기에 가만히 보니 그 골, 감사, 행차인 겁니다. 감사가 먼 산에 사냥을 갔다가 범이야, 산떼지야, 노루야, 산채로 많이 잡아가지고 오는 길이지요. 갑자기 벽재 소리도 요란하게 감사가 행차를 하니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이중이 그만 놀라서 괴짝을 길가에 내려놓고 숲속에 가서 숨었습니다. 감사가 지나가다 보니 길가에 웬 괴짝이 버려져 있거든요. 사령대를 시켜 괴짝을 열어보라고 했지요. 괴짝을 열어보니 천만 뜻밖에도 사람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무슨 일로 괴짝에 들어갔냐고 물으니 처녀가 울면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 참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 몹쓸 중이 장가를 들 욕심으로 순진한 백성을 속인 게 틀림없군. 여봐라, 이 처녀를 당장 집에 데려다 주고 다음부터는 중에게 속지 말라고 일러라. 그리고 그 괴짝에는 산에서 잡은 범을 한 마리 넣어두어라. 그럼 못된 중은 혼이 좀 나봐야 하느니. 사령들이 처녀 대신 범 한 마리를 괴짝에 넣어두었지요. 그러고 나서 감사 행차가 가버렸는데 그것도 모르는 중은 감사 행차가 사라지자 숲속에서 나와 괴짝을 짊어지고 갔어요. 범 괴짝을 색시 괴짝인 줄 알고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갔지요. 아까보다 더 무거워졌다고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도 쉬지 않고 한다름에 절까지 갔습니다. 절에 가서 괴짝을 내려놓고 각시 어서 나와 나와 함께 밥을 먹세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괴짝을 열었지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범이 툭 튀어나오는 거지요. 깜짝 놀라서 그 길로 다시 천연의 집으로 뛰어갔지만 천연의 집에서는 그 후로 아무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봉값과 닭값 봉이 김선달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요? 이 김선달이 서울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종로에 나가보니 궁인들이 나와서 길에다 황토를 깐다 자빈을 몰린다 야단법석이었어요. 곧 임금 행차가 있을 모양이지요. 구경거리가 생겼으니 마침 잘되었다 하고 행차가 이를 동안 장마당 구경을 했습니다. 장터를 다니다 보니 마침 닭장수가 닭을 사고 팔고 있는데 한참 보자니까 이게 아주 능구렁인 거예요. 시골에서 닭 팔러 올라온 사람을 어찌어찌 으르고 구슬려서 터무니없이 싼 값에 닭을 사서는 이걸 또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파는 겁니다. 시골 사람이라고 함부로 깔보고 등 처먹는 것을 보니 슬그머니 부하가 끓어올랐습니다. 김선달이 그걸 보고 어디 가만히 있을 사람인가요? 닭장수 앞에 가서 한참 동안 쭈그리고 앉아 멀뚱멀뚱 닭 구경을 하다가 주인장 저건 무슨 새요? 하고 벼슬이 시뻘건 수탉을 가리키며 묻는 겁니다. 닭장수가 그 꼴을 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어수룩한 시골뜨기라 해도 어찌 닭을 모른단 말인가요? 김선달은 한술 더 떠서 저게 혹시 이름만 듣던 봉이 아닌가요? 하고 묻는 겁니다. 닭장수는 이런 멍청한 바보가 있나 싶어서 그래 그게 바로 봉일세 잘 알아보는군 했단 말입니다. 김선달은 짐짓 고개를 주엌거리며 군침을 꿇고 삼켰습니다. 값은 얼마나 가오? 아무래도 비쌀 테지. 이쯤 되니 닭장수도 슬그머니 욕심이 생기지요. 저 촌뜨기를 속여서 횡재나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무양일세 사겠나? 아무리 큰 닭이라도 성냥이면 너끈히 사고도 남을 것을 닭장수가 아주 바가지를 씌우기로 작정을 했지요. 김선달은 비싸다 말도 없이 선뜻 역전 스무양을 내고 수탁을 사더니 임금행차를 구경한다고 어슬렁 어슬렁 큰 길로 나가더란 말입니다. 그때 임금행차가 오는지 저 멀리서 물렀거라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김선달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수탁을 안고 얼른 길 한가운데로 나아가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벽재 소리가 나면 길 가던 사람도 몸을 피하는 법인데 도리어 길랄 가운데로 나가 행차를 가로막으니 그게 보통 일인가요? 나졸들이 달려들어 밀고 당기고 하는 통에 행차가 멎었단 말이지요. 임금이 무슨 일인가 물으니 여차여차 하다고 해서 이윽고 김선달이 임금 앞에 불려갔어요. 너는 어떤 백성인데 내가 가는 길에서 야료를 하는고 예 소인은 평양 사는 김 가운데 설 구경을 왔다가 봉을 한 마리 얻었습니다요. 이 귀한 것을 어찌 소인 같은 백성이 가지겠습니까? 마침 상감행차가 있다기에 바치려고 가져왔습니다. 하고 김선달이 수탁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임금이 내려다보니 영락없는 수탁이거든요. 그래 그것이 봉이란 말이냐? 예 이걸 판 사람이 틀림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요. 임금이 대충 사장을 알아차리고 사령 등을 불러 엄명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지체 말고 이 백성과 함께 저자에 가서 탁을 봉이라 속여 판 장사츠를 잡아오너라. 사령들이 김선달을 앞세우고 닭전으로 가서 닭장수를 잡아왔지요. 네가 이 백성에게 봉을 팔았느냐? 닭장수는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금세 알아차렸는지라 넙죽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예 그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 사람이 닭을 보고 봉이 아니냐 하기에 농으로 봉이라 하였더니 저 사람이 사겠다 하기에 스문냥에 팔았습니다. 돈을 도로 돌려줄 테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듣고 있던 김선달이 펄쩍 뛰며 나서는 겁니다. 거짓말이옵니다. 소인은 이백냥을 주고 샀습니다. 닭장수는 스문냥에 팔았다 하고 김선달은 이백냥을 주고 샀다 하고 둘이서 옥신각신하니 임금이 누구 말을 믿을까요? 닭장수는 처음부터 닭을 봉이라 속여 팔았고 김선달은 그 말에 속아 샀으니 누군들 닭장수 말을 믿으려 하겠어요. 저놈이 얘까지 와서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어서 이백냥을 이 선량한 백성에게 돌려주고 다시는 속임수를 쓰지 말거라. 임금의 명령이 추상 같으니 어쩔 수 있나요? 닭장수는 시골뜨기를 속여 횡재하려다가 도리어 망하게 됐다는 이야기지요. 이때부터 봉의 김선달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의 동화 거인나라의 왕 어느 가난한 나뭇꾼집에 덩치가 유난히 큰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덩치 큰 아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두세 배로 빠르게 쑥쑥 자랐는데 밥을 어찌나 많이 먹는지 배퉁이라고 불렸답니다. 아이고 저 배퉁이 때문에 모두들 굶어죽게 생겼네. 나뭇꾼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자식들도 열 손가락으로 다 못 셀 만큼 많았거든요. 배퉁이에겐 참 안된 일이지만 나뭇꾼은 속으로 모진 마음을 먹고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얘야 그 자리에 꼼짝 말고 서 있거라. 나뭇꾼은 배퉁이를 한자리에 서 있도록 한 뒤 가까이 있던 나무에 도끼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산에서 제일 큰 나무였는데 그걸 배퉁이 쪽으로 쓰러뜨리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웬걸요? 어마어마한 나무가 쿵 쓰러졌지만 배퉁이는 그걸 덥서 붙잡아 번쩍 들어올리더니 어깨에 가볍게 얹었습니다. 아버지 이걸 가지고 내려가면 되지요? 배퉁이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앞장섰어요. 그걸 본 나무꾼은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배퉁이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자기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어려운 집안 살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걸요. 배퉁이는 자기 앞가림을 할 만한 나이가 되자 부모님께 꾸벅 인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제 덩치에 걸맞은 일을 찾아 떠나겠어요. 집을 떠난 배퉁이는 무작정 걷고 또 걸었습니다. 가다가 배고프면 코끼리도 잡아먹고 호랑이도 잡아먹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찌나 힘이 센지 산에 있는 나무를 맨손으로 뚝뚝 잘라서 산더미처럼 지고 가는 울그니를 만났어요. 지금까지 나보다 힘센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정말 대단하군. 배퉁이는 울그니와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누가 더 센지 가릴 수가 없었지요. 두 사람은 친구가 되기로 하고 함께 길을 걷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를 공기뚤처럼 휙휙 들어서 집어던지는 불그니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불그니와도 친구가 되어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또 한참 가다가 강가에서 물고기가 산더미처럼 잡힌 그물을 한 손으로 쓱쓱 끌어올리는 너끈이를 만났어요. 이렇게 해서 배퉁이와 울끈이 불끈이 너끈이는 함께 길을 걷게 되었답니다. 여러 날 걷고 또 걷다 보니 네 사람은 어느새 거인나라에 와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메뚜기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게 어찌나 큰지 다리 하나가 통나무보다도 더 굵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다들 신기하다고만 여길 뿐 그곳이 거인나라인 줄은 까맣게 몰랐지요. 이 메뚜기를 구워먹어야겠는데 불을 어디서 구한다지? 마침 저쪽 삼기슬계에 커다란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내가 저 집에 가서 불을 구해오겠네. 울건이가 나섰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그 집에는 늙은 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인은 울건이가 찾아오자 새장처럼 생긴 덫을 씌워서 가두었지요. 아니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안 오지? 궁금해진 불끈이가 나섰다가 역시 늙은 거인의 덫에 붙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을 찾으러 온 너끈이도 덫에 걸려들고 말았고요. 다행히 배퉁이는 울끈이 불끈이 너끈이 보다 조금 영리했습니다. 배퉁이는 늙은 거인의 집 뒤쪽으로 조심조심 숨어 들어가서는 새 친구가 덫에 붙잡혀 있는 것을 보고 몰래 풀어주었어요. 그러고는 넷이 힘을 합쳐 늙은 거인을 흠신 몽둥이 찜질 해 주었답니다. 어이구 거인 살려 늙은 거인은 꽁무늬를 빼고 달아났어요. 그러고는 거인나라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요. 뭐야 이 괘씸한 인간들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겠군. 화가 난 거인나라 왕은 군대를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무엇인가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은 배퉁이와 새 친구는 그제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을 깨달았지요. 이러다건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인간나라 전체가 위험해지겠는걸. 배퉁이는 어찌하면 좋을까 곰곰이 궁리했어요. 아하 배퉁이는 친구들에게 제각각 다른 재주가 있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울꾼이 너는 통나무를 꺾어서 던지고 불꾼이 너는 바위를 집어던지고 너꾼이 너는 산처럼 커다란 그물을 만들어서 던지는 거야. 내 친구는 힘을 모아서 거인 병사들이 가까이 다가오기도 전에 몽땅 해치울 수 있었습니다. 거인 나라 왕은 배퉁이 앞에 무릎을 꿇었고 결국은 왕의 자리까지 내주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서 거인 나라의 왕이 된 배퉁이는 배불리 먹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가끔 옛날 생각이 날 때면 슬픔에 잠기곤 했답니다. 덩치 크고 밥 많이 먹는 나 때문에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도 날 이렇게 잘 키워 주시다니 배퉁이는 부모님을 찾아가서 평생 동안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이걸 본 울끈이 불끈이 너끈이도 부모님을 모셔다가 다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왕주먹 이야기 옛날에 왕주먹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인이 살았어요. 언젠가 언젠가 맨주먹으로 집채만한 황소를 냅다 매다 꽂은 뒤로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지요. 푸하하 내가 주먹으로 땅을 쿵쿵 치면 산이 불쑥 솟아오를 걸 왕주먹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왕주먹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종종 타이르곤 했지요. 늘 그렇게 잘났다고 뻑이다간 큰코다칠게야. 그럼 그럼 자네보다 힘센 거인은 얼마든지 있다고 저기 저 산 너머에는 왕 어깨랑 거인이 살고 있는데 한꺼번에 황소 백마리를 어깨에 짊어진다지 아마. 그뿐인가 왕 발바닥 이런 거인은 양말 한짝을 만드는데 황소 열 마리 가죽을 써야 한다더군. 왕주먹은 아무렇지 않은 듯 헛기침을 큼큼 했지만 속에선 뜨거운 불덩어리가 지솟았어요. 질투가 나는 데다 자존심이 이만저만 상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내 이것들을 찾아가서 세상에서 세상에서 누가 제일 힘이 센지 결판을 내고 올 테다. 아침 내 왕주먹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씩씩거리며 산을 넘어 왕어깨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왕어깨는 어딜 가고 없고 그의 어머니가 왕주먹을 맞았습니다. 이런 애송이 같은 녀석이 뭐 때문에 우리 아들을 찾아왔을까 왕어깨 어머니가 묻자 왕주먹이 대답했어요. 네 오늘 당신 아들과 한판 붙어야겠어요. 왕어깨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 있었다면 넌 당장 묵사발이 되었을게다. 우리 아들은 한 끼니에 쌀 한 가만히랑 소 한 마디를 뚝딱 해 치우거든. 글쎄 아마 네가 그만큼 먹을 수 있다면 우리 아들을 이길지도 모르지. 마침 밥상에는 왕어깨가 먹을 한 끼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이만큼은 먹을 수 있어요. 왕주먹은 밥상 앞에 앉아서 꾸역꾸역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겨우 십분의 일도 채 먹지 못하고는 뒤로 벌렁 나자빠지고 말았지요. 그걸 본 왕어깨 어머니는 또다시 혀를 찼습니다. 에이 크 우리 아들 올 때가 다 됐으니 어서 저 뒷문으로 달아나라. 그때 바깥에서 쿵쿵 발소리가 났어요. 왕주먹은 달아나기는 커녕 드디어 한판 붙을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는 대문을 벌컥 열어져 쳤지요. 아니 대문 앞에 웬 커다란 기둥이 생겼지? 깜짝 놀란 왕주먹이 위를 쳐다보니 어마어마한 거인이 산처럼 딱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는 기둥 같은 건 바로 왕어깨의 달이었지요. 과연 왕어깨는 왕어깨는 그대로 꽁무리를 빼고 말았어요. 아휴 괜히 싸움을 걸었다간 뼈도 못 줄일 뻔 했지 뭐야. 왕주먹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번에는 왕발바닥을 찾아갔습니다. 깊은 산속을 헤매는 사이 어느덧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이상하다. 이쯤 어디에 그 녀석 집이 있다던데. 왕주먹은 커다란 동굴 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러자 갑자기 동굴 전체가 꿈틀꿈틀 움직이더니 커다란 손가락 두 개가 불쑥 나타나서 왕주먹을 집어 올렸습니다. 잡았다 벼룩 내 놈이 감히 내 발을 물어 두드렸고 왕주먹은 깜짝 놀랐어요. 산보다도 큰 얼굴이 왕주먹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좀 전에 왕주먹이 들어갔던 동굴은 바로 거인 왕발바닥의 양말 속이었던 겁니다. 아이고 거인님 살려주세요. 저는 벼룩이 아니고 사람이랍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왕발바닥님과 한판 붙으려고 했지 뭐예요? 그 말을 들은 왕발바닥은 핏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바위가 쩍쩍 갈라져 골짜기로 떨어지고 나무들이 우지끈 뚝딱 부러져 나갈 정도였지요. 아마 왕발바닥이 화를 냈다간 왕주먹은 손가락 끝에 찍 눌려서 납작이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다행히 왕발바닥은 왕주먹을 가만히 놓아주었어요. 그 후로 왕주먹은 두 번 다시 힘자랑하지 않고 함부로 잘난 척 하지도 않게 되었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길가메시 신화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천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진흙서판에 새겨져 전해졌어요. 길가메시 이야기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맨 처음 이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수메르 사람들이었고 길가메시는 그들의 왕이었답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발명했는데 관계 바퀴 최초의 법전 60분으로 나누는 시간 단위 그리고 무엇보다 문자를 발명했습니다. 만약 문자가 없었다면 길가메시 신화도 분명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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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